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현대문학 단편소설 구민성 작가의 흰노인 사랑법입니다. 구민성 작가는 경남 밀양 출신이며 2015년 문외감성의 동화 도자기와 막사발로 등단하였고 대표작에는 단편소설의 엇발질, 아버지마음, 황혼연애 등이 있으며 동화의 아줌마 울음마해요 등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는 저희 채널에 이미 소개해드린 아버지마음 황혼연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흰노인 사랑법을 통해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가족 간의 정리와 꼭 필요하지만 노출하기를 꺼리는 노인성에 관한 심리와 갈등을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등장시켜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 흰노인 사랑법에서는 병든 아내를 둔 60대 남성의 성적인 갈망과 이성의 유혹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 외에 아버지마음과 황혼연애도 연속해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새 작품을 비교해 들으시며 심란한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따뜻하게 얼어만져주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진행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나요. 봉천동에 사는 그냥 미스터 김이라고 해두지요. 가끔 익명으로 전하는 청취자도 있다. 특히 비뇨기과 방송에서는 더 그렇다. 네, 전문의 선생님께 궁금하신 걸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정영민 교수님과 저기 그 뭐이냐. 작년까지는 발기가 잘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안 되네요. 왜 그렇지요? 진행자의 말을 툭 끊고 들어오는 김씨의 질문에 전문의가 물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요? 이제 82살인데요. 진행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김 선생님. 82세라면 대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아나운서님은 이 나이까지 살아보았습니까? 진행자와 정교수가 할 말을 못 찾고 있는데 김씨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욕이란 말이요. 나이보다 건강에 더 관계가 많지요. 젊은 사람도 안 내키면 안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몸 버려요. 하지만 늙은이도 몸 형편이 되면 해야 돼요. 억지로 참는 것도 역시 해롭거든요. 나는요. 이 나이까지. 여보세요. 김 선생님. 그렇게 특이한 개인 사정은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해 주세요. 네. 다음 청취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 윤명애가 라디오를 끄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얼른 목욕이나 하고 오세요. 아니, 아침에 샤워했는데 또 무슨 목욕을 하라고? 베란다에서 화분 손질하던 민동규가 뚱한 표성으로 대꾸했다. 왜 지금 라디오를 끊느냐는 불만이 얼굴에 묻어있다. 샤워만 해서는 안 돼요. 나이 들면 이틀에 한 번씩은 목욕탕에 가서 땀을 흘려야 해요. 안 그러면 노인 냄새가 나서 안 돼요. 명애는 요즘 남편에게 잔소리가 부쩍 많아졌다. 특히 외모에 대한 잔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주로 목욕과 머리 염색 그리고 옷차림 등에 집중했다. 늙은이 티가 안 나도록 조심하세요. 늙은이라니 요새 황갑이 무슨 늙은이라고. 그럼 젊은이에요? 아니, 그게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햇노인이지 뭐. 햇, 햇노인이라고요? 그거 그럴 듯하네요. 햇노인이라. 명애는 무슨 놀이개라도 찾은 아이처럼 밝게 웃었다. 본래 명애는 아주 조용한 여자였다. 동규는 연애 시절에 명애의 조용한 성격에 끌려서 청혼했다. 결혼 후에도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남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은 얌전한 아내였다. 가난하지만 서운하고 열심히 살았다. 알뜰하게 살면서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키웠다. 그런데 작년에 자궁암에 덜컥 걸린 것이다. 수술과 항암치료로 몸과 마음이 힘든 것은 당연했다. 짜증과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수술 이후부터 명애는 각방을 써자고 했다. 동규는 이해와 동의를 했지만 역구불만은 나날이 쌓여갔다. 동규는 좀 소심해서 말이 안하지만 성욕을 꾹 누르면서 사는 중이다. 아까 라디오에서 들었던 봉천동 김시아 이야기가 생각났다. 82살인데도 성에 대한 역구를 포기하지 않은 게 신기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되었다. 너무 참으면 해롭다는 말에도 공감했다. 2. 동규는 목욕탕 3층의 헬스장으로 먼저 올라갔다. 아령을 들고 조금 운동하고 있으니 넉살 좋은 후배 연필우가 들어왔다. 아따, 형님 몸 좋으시네요. 어, 이엄사장 오랜만이네. 그래, 운동하려고? 예, 나는 매일 여기서 운동해요. 나이 들수록 근력운동을 열심히 해야지요. 매일 운동을 해도 허리가 절구통 같은 피로는 젊은 시절에 힘께나 썼던 사람이다. 형님, 몸은 옛날 그대로네요. 목 위에만 60대이고 목 아래는 40대 같아요. 혹시 허리 아래는 20대 아니요? 뭔 소리야? 40대니 20대는 당치도 않고 다 늙었지 뭐. 동규는 피로의 너스레에 기분이 약간 밝아졌다. 하기야 아직도 산에 가면 20대 청년들에게 처지지 않는다. 산에서는 그야말로 펄펄 날아다닌다. 계속 등산을 해서 허리와 다리의 힘도 좋은 편이다. 다만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것이 문제다. 스트레스가 많고 지갑이 얇은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피로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운동과 목욕까지 함께 마친 피로가 말했다. 형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가서 커피나 한 잔 하십시다. 낮부터 술은 좀 그렇고. 그러지 뭐. 두 사람은 커피 전문점으로 옮겼다. 피로는 앉자마자 아메리카노 두 잔을 시켰다. 지금처럼 복잡한 메뉴를 다 모를 때 피로는 이렇게 말한다. 형님, 잘 모르면 첫 줄 첫 간을 딱 시켜요. 그놈이 대표 선수니까요. 확실히 피로는 시원시원하다.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도 이런 식이다. 사는 사람 마음이지요. 패는 놈이 알아서 패야지. 맞는 놈이 어디에 패달라 합디까? 커피를 마시면서도 피로는 계속 떠들었다. 그는 말이 무척 많은데 특히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보다는 험담과 비난이 많다. 그리고 지금처럼 푼 돈으로 커피 사주고 더 비싼 술을 잘 얻어먹는다.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10만원 안팎의 빌린 돈도 많은데 몇 년씩 갚지 않아 모두가 받기를 포기했을 정도다. 피로의 이런 점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에 바빴다. 그래도 그는 누구와 앉으면 특유의 입심으로 분위기를 장악한다. 어저겠으면 젊었을 때 구찌빤치라는 별명을 얻었겠는가. 구찌빤치란 입펀치 즉 입주먹 정도의 외색 비속어입니다. 형님 이제 소주나 한잔 하십시다. 어 소주? 아까는 낮에 마시기가 좀 그렇다면서? 동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다. 허이 형님도 참 그거는 과일상 하는 말이고 솔직히 술은 낮술이 좋지요. 피로는 꼭 제가 살 것처럼 앞장섰다. 술집으로 옮기며 피로는 커피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툴툴거렸다. 이것은 내가 커피 샀으니 형님은 술을 사시오라는 속내를 비치는 것이다. 피로는 동규에게 물을 끝도 없이 소주 한 병과 생두부 한 모를 시켰다. 이제는 맞는 놈이 이렇게 폐수소 하는 격이고 폐는 놈이 엮인 꼴이다. 동규가 한 잔을 홀짝 끓일 동안에 피로는 한 병을 다 비우고 두 병째를 시켰다. 눈치 안 보고 해물 파전까지 한 접시 시키는데 어찌나 당당한지 말릴 수가 없었다. 형님 요즘 밤일은 잘 됩니까? 아까 보니 다리도 좋고 허리도 괜찮던데요. 밤일? 그런 거 잊은 지 오래야. 왜요? 형님은 나이에 비해서 괜찮아 보이던데요. 이 사람아 밤일은 그 뭐 혼자서 하나? 왜 혼자요? 형수님 어디 갔어요? 동규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안주만 깨작거렸다. 아 참 형수님 아프다고 하던데 암 수술했다고요? 응 큰 수술했어. 저런 형수님 고생이 많겠네요. 피로가 위로라고 한마디 하고는 소주를 한 병 더 시켰다. 동규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다. 당뇨 때문에 술은 거의 안 마시지만 오늘은 영 마음이 이상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형님도 힘들겠네요. 나야 뭐 마누라 고생시킨 죄인이라 유구무원이지. 3. 해간 위연위연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피로가 이번에는 소주 한 병을 더 시키고 골뱅이 무침까지 시켰다. 본래 입심이 좋은 사람이지만 술을 마시면 말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표현도 아주 거칠고 강하다. 그 사람을 혼내고 싶다를 그 새끼 콱 쥐기고 말 거야 로 표현한다. 말에는 세금이 안 붙어서 그런지 겁도 없고 아낌도 없다. 오늘 횡설숫을 널어놓는 피로의 말은 대충 이랬다. 남자는 금요기간이 너무 길면 정신적으로 무척 해롭다.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시들해진다. 옛날 왕이 전투에 이긴 장수에게 술과 여자를 상으로 주는 이유가 있다. 영웅 호걸은 조색을 즐긴다. 장수는 여자와 엉키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는다. 새벽 밝기가 안 되는 남자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는다. 쓰지 않는 기능은 태화하기 마련이다. 타조는 날지 않다가 결국은 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꼬리뼈도 쓰지 않으니까 없어진 것이다. 꽤 길게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동규는 졸음을 참나라 애먹었다. 형님, 나는요. 며칠 그거 안 하면 실수를 자주 해요. 주차하다가 나무차를 걷거나 계단 내려가면서 자빠지기도 해요. 몸과 정신의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거 진짜로 희한하지요. 동규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며 생각을 모았다. 아, 그런가? 그래서 내가 요즘 자신감이 없고 시들한가?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새벽 밝기도 잘 안 될까? 이제 피로는 권하게 술이 올랐고 동규도 얼굴이 빨개졌다. 형님, 나는요. 너무 오래 참으면 이상해지는... 방금 그 말 했잖아. 아니, 그게 말이지요. 길을 가더라도 오는 년 가슴만 보이고 가는 년 엉덩이만 보여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역시 피로의 입심은 남달랐다. 같은 말이라도 그가 하면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들렸다. 말이 입에 착착 감기는 것이다. 오는 년 가슴, 가는 년 엉덩이. 그거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 동교가 공감을 나타내니 피로의 일상 연설은 더 이어졌다.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낙타는 사막에서 잘 다니기 위해 다리가 길어졌다. 또 모래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썹이 길어졌다. 이런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변화 노력이다. 형님도 환경에 따라 변해야 한다. 형수님의 몸이 아프면 밖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그냥 있으면 몸과 마음이 급격히 다운된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충전도 되지 않는다 등등 길기도 하다. 피로는 몸과 마음을 위해서 마치 섹스가 최고의 방법이냐 주장했다. 이봐 피로 그만 나가자고. 목욕하고 나른한데다 소주도 석 잔이나 마셨으니 피곤해. 아따 형님 누구는 목욕 안 했수. 그리고 술은 내가 거의 다 마셨고. 그래도 나는 아직 쌩쌩하잖아요. 이게 남자의 파워라고요. 형님은 소주 석 잔에 흐물흐물하니까 그만큼 사갔다는 거요. 사갔다고? 내가? 아 사갔으니 이렇지요. 아니면 썩었거나. 피로의 도발적인 힐란에 동규는 정색하고 반격했다. 그럼 생생한 자네와 사건네가 내일 산에 한번 가볼까? 그 말에 피로는 허기침을 두어 번 하고 젓가락으로 안주만 집적거린다. 피로는 작년에 동규와 함께 산에 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산에서 펄펄 날듯이 앞장서 걷든 동규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지난번 동창회 등반 대회에서도 동규보다 앞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여튼 산에는 갈 시간도 없고요. 어쨌거나 형님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야 이게 누구야? 연필호 아닌가? 어? 동규 성님도 계시네? 바로 그때 김창기가 들어왔다. 형님을 성님이라고 부르는 창기는 체격도 크지만 목소리도 우렁우렁하다. 두주불사의 주량이라 매일 술집 서너 군대를 돌아다니며 마신다. 취하면 아무나 붙들고 싸우기도 잘한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비리 이야기만 나오면 자제력을 잃고 방방 뜬다. 그뿐 아니라 술만 마시면 마노라를 마구 때린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열 살 아래 저남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이혼까지 당했다. 어, 장기 왔네. 오늘 형님과 한잔하는 날이야. 이리 앉아. 피로는 남이 계산하는 술자리에서는 아무에게나 앉으라고 한다. 게다가 장기는 술만 있으면 앉으라는 말이 없어도 앉는 사람이다. 동규는 슬그머니 일어서려다가 장기에게 잡혔다. 성님, 어디 가요? 어, 술도 많이 취하고 좀 피곤해서. 어허, 성님.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일어섰시오. 나한테 무슨 유감이라도 있수? 동규는 장기에게 잡힌 손목이 얼얼했다. 그래, 알았으니 이 손목이나 놓게. 장기가 합세하니까 피로는 술을 더 마셨다. 동규는 하품을 입에 물고 주로 듣는 쪽인데 두 사람은 죽이 맞아 떠들어댔다. 어이, 장기. 자넨 요즘 짝도 없이 어떻게 살아? 외롭지는 않아? 외롭긴. 술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이야, 마누라 하나 포기하니까 세상의 술과 여자가 모두 내 거야. 피로 자넨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맛을 모를 거야. 4. 사실이 그랬다. 장기는 이혼 1년 후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흙보다 돌이 많은 뒷산이 공단으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27억이나 받았다. 재수없는 여편에 나가고 복이 들어왔다고 길길 웃었다. 뭉텅이 돈이 생겼으니 술과 여자가 모두 제 것이냥 큰소리 땅땅 치는 거였다. 그래도 누가 장기에게 술 얻어먹었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취기가 오른 두 사람은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 다른 손님은 안중에도 없이 죽어니 밖어니 떠드는 이야기는 말리장성처럼 길었다. 어떤 경찰서장령이 앞장서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아, 이게 천하의 악법이야. 윤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지. 윤락은 여성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직업이라고. 다만 납치, 구금, 강박 등으로 이루어지는 윤락은 안 돼. 그건 인신매매이며 인격탄압이거든. 또 미성년자도 안 돼. 하지만 성인 여성이 자유어사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존중해줘야 해. 그 일을 못하면 굶어죽는다고. 솔직히 세상의 모든 마누라도 남편에게 매춘하는 거 맞잖아. 정부에서 윤락을 막으니까 돌출구를 못 찾는 남자가 아무에게나 성추행을 하지. 심지어 대통령을 수행해서 외국에 나간 놈도 젊은 년 집적거리다가 개망신당하고 잘렸잖아. 너무 막으면 안 돼. 자꾸 막으니까 어린이 성폭행도 일어난다고. 요즘 뉴스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성욕은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야. 식욕과 수면욕과 함께 3대 욕구야. 꼴리는 사람은 해야 한다고. 그걸 막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뺏는 인권탈취야.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꼬상 부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은 없애야 한다고. 맞아. 누가 그걸 공약하고 대통령 나오면 난 무조건 찍어줄 거야. 피로가 큰 소리로 주장하고 창기도 화끈하게 동의했다. 띠리링 띠리링. 졸고 있던 동규는 휴대폰의 신호음에 깼다. 어디 있느냐, 왜 아직 안 오느냐를 따시는 명예의 음성이 차갑다. 동규는 곧 간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럴 때 휴대폰은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다. 늦게 험려한 창기와 떠돌던 피로는 젓가락을 탁 놓더니 동규를 쳐다본다. 그러니까 형님도 형수님 건강이 그러시면 밖에서 간혹 여자를 만나요. 밖에서 여자를? 에이, 난 그런 거 못해. 아, 왜요? 허리다리 힘도 좋겠다. 아직 5학년이면 얼마든지. 5학년이라니? 나 올해 환갑이야. 동규가 마치 잠을 털어내기라도 하듯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5학년 11반이잖아요. 요새 그 나이면 청년이지 뭐. 허, 5학년 11반이라니 거참 편리한 계산이네. 그럼 난 4학년 17반이네. 창기가 피로에게 한 수 배웠다며 길길 웃었다. 어쨌거나 형님은 4학년 같은 6학년인데 까짓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피로의 말은 법의 문제점부터 윤량녀의 직업 선택권에다 나이 타령까지 초점이 약간 꼬였지만 결론은 확실했다. 형님, 쓰지 않는 신체는 태화합니다. 정신적 신체성 건강도 생각해야지요. 그러니 밖에서 여자를 한 번씩 만나고 집에 가서 형수님께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돼요. 됐어, 그만해. 그것도 하는 사람이나 하지. 난 못해. 아니, 안해. 아, 왜요? 돈 얼마 아니면 되는데. 돈보다 난 애정없는 섹스는 못해. 담배 피우러 나가려던 창기가 눈을 부럽두며 걸그라게 말했다. 아따, 성님, 무슨 애정까지나. 섹스는 그냥 스포츠 정도로 생각하라고요. 나는 그걸 못하면 변비 걸린 놈처럼 갑갑해요. 그냥 시원하게 뱃으라는 것이지 애정은 뭐 말라죽은 애정이요. 아, 그래. 좋으면 자네들이나 실컷 하라고 난 싫으니까. 동규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동규의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온 것이다. 민동규 씨, 얼굴 한 번 봅시다. 예, 친구 배순지. 동규는 생각했다. 예, 친구 배순지. 맞아, 예, 친구였지. 부잣집 딸인데다 독선적인 여자였지. 데이터 약속도 마음대로 바꾸고 모든 결정을 자기가 다 했지. 예뻐지는 않았지만 제법 귀여운 여자였어. 그런데 지금 얼굴 한 번 보자고? 그래, 맞아. 10년 전에도 얼굴이나 보자는 전화가 왔었어. 그때는 잠깐 만났었지. 진주 촉성로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지. 찻집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마당에 패랭이 꽃이 많았던 게 기억나는군. 형님, 무슨 생각을 해요? 문자 한 통 봤더니 왜 그리 심각해요? 피루가 탁자에 놓인 동규의 휴대폰을 슬쩍 보면서 말했다. 왜요? 애인이 보냈어요? 아니, 애인이 어딨어? 동규가 티슈로 입 언저리를 닦을 때 명예의 전화가 또 왔다. 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들어와요. 어디 있어요, 지금? 어, 아까 그 후배들이랑 술 한잔 하느라고.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올 거예요? 명예의 짜증 섞인 음성이 피루에게도 들렸다. 피루는 장기에게 쉿 하더니 양손 금지를 관자놀이 옆에 뿔처럼 세웠다. 동규는 집을 너무 오래 비웠다고 생각하며 일어섰다. 어이, 나 먼저 갈게. 이걸 술값에 보태라고. 동규는 5만원 건 지폐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물귀신 같은 창기도 또는 붙잡지 않았다. 피루는 지폐를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었다. 술값은 돈 많은 창기에게 넘길 심산인데 이건 하나님도 눈치 못채기를 바랐다. 오, 집에 오니 예상대로 명예의 짜증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4시에 목욕 간 사람이 일곱 시간이나 지나서 오는 이유가 뭐냐며 닥달했다. 동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명예는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므로 어깨와 등을 자주 주물러줘야 한다. 동규는 명예의 어깨를 주물으며 10년 전 순지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동규 씨, 우리 스무살 때 거제도로 캠핑 갔었잖아. 그때 함께 잠을 자면서도 손만 잡고 잤지. 왜 쑤는데도 못 먹었어? 그땐 아낀다고 안 먹었어. 치, 고마워 죽겠네. 그럼 서른다섯 살 때는 같이 술도 마셨는데 왜 안 먹었어? 내 거 아니니까 못 먹었지. 흥, 도덕선생 낫구먼. 난 몽당연필 한 개라도 내 거 아니면 안 쳐다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50 넘었어. 파란만장한 인생살이 반백년 지난 기념으로 어디 좋은 데 갈까? 순지가 동규를 놀리듯이 물었다. 안 돼. 왜? 우리 인유는 여기까지야. 첫 물에는 아낀다고. 한 물에는 내 거 아니라서. 그리고 끝물에는... 끝물에는 계속해봐. 끝물에는... 화내지 마. 맛이 없을 것 같아. 먹기 싫어. 야, 민동규. 그 말 취소 못해? 하하하. 알았어. 취소할게.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동규 씨,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가 그랬지. 동규 씨는 대꽁이라고. 대책 없는 꽁생원. 동규가 명예의 앞말을 마칠 무렵에 문자 신호음이 들렸다. 얘 생각도 끝났다. 동규 씨, 왜 대답이 없어? 난 기다리고 있는데. 순지. 동규는 뜨끔해서 휴대폰을 얼른 바지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방금 생각하던 10년 전의 대화를 들킨 것처럼 놀랐다. 명예가 졸리는 눈을 비비며 물었다. 문자 어디서 온 거예요? 자정이 다 지나서?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팸이지 뭐. 동규는 급한 대로 둘러대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터졌다. 동규가 세수하고 나오니까 명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날아왔다. 스팸이라고요? 동규 씨. 왜 대답이 없어? 난 기다리고 있는데. 순지. 아니, 이런 스팸도 있나요? 민동규 씨. 명예는 바로 윗줄의 문자도 읽었다. 뭐라? 민동규 씨. 얼굴 한 번 봅시다. 옛 친구 배순지. 하참, 가관이야. 목욕탕에 가서 7시간 걸린 이유가 이거였네. 그래, 옛 친구 만났는데 겨우 7시간밖에 안 놀았어요. 아주 밤을 쥐새우지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제는 정말 피로랑 창기하고. 아이고, 됐네요. 얼른 아침 먹고 나가봐요. 순지시 눈 빠지기 전에. 저, 그건 오해야. 그 여자 옛날부터 날 좋아했는데. 그렇지, 혼자 짝사랑해서. 아이고, 그러세요? 짝사랑까지나 하는 여자도 있었네요. 행복하시겠어요? 동규는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침도 안 먹고 나왔다. 허탈하고 가슴에 먼지가 팍팍 일어나는 기분이다. 김밥 두 줄과 컵라면 한 개를 사서 작업실로 갔다. 6. 15년 전부터 익힌 서각이 요즘은 제법 용돈 벌이할 만큼 주문이 들어온다. 아침을 대충 때우고 끌을 갈며 어제 일을 떠올렸다. 순지의 문자를 삭제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형님, 지금 어디 있어요? 피로 전화다. 별로 만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피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어, 작업실이야. 잠시 후에 피로가 왔다. 어젯밤에 그렇게 마시고도 말짱해 보인다. 역시 타고난 술꾼이다. 형님, 요 앞에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가십시다. 속풀이 해야지요. 해장국? 나 금방 아침 먹었는데 김밥이랑 컵라면으로. 허허, 참. 아침부터 컵라면이라니 형수님한테 쫓겨났어요. 동규는 피로의 말에 딱히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다. 제 발로 나왔지만 쫓겨난 것이나 진배 없었으니. 형님, 어제 내 말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말? 우리 형님, 또 또 저러신다. 아, 밖에서 여자를 한 번씩 만나라니까요. 피로는 동규의 침묵을 동의적으로 기운다고 판단했는지 계속 열을 올렸다. 형님, 성욕구 해소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밖에서 운동했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형수님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피로가 이렇게 강력한 권유를 하는 것은 꿍꿍이가 있다. 피로는 밖에서 여자를 만나는데 혼자 싸돌아 다니니까 마누라에게 알리바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동규와 다니면 알리바이가 해결된다고 믿었다. 동규는 처신이 반듯하고 생활이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피로 안에도 인정하니까 말이다. 형님, 그러지 말고 확 저질러버리면 됩니다. 너무 금욕하면 해롭다니까요. 내가 여자 하나 소개해줘요? 아니, 일 없어. 자네나 많이 저질러. 피로가 답답하다며 제 가슴을 퍽퍽 쳤지만 동규는 요지부동이었다. 피로가 긁힌 레코드판처럼 했던 말을 제탕삼탕할 때 동규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봐요, 민동규 씨. 문자를 두 번이나 보셨으면 답이 있어야지. 귀 부인이 그렇게 연락했는데 신사매너가 그게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지마. 순지어의 급한 음성이 피로의 귀를 당겼다. 그래, 왜? 나 지금 바빠. 동규는 제 귀에도 무뚝뚝하게 들릴 정도로 말했다. 어이, 대꿍.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 시간 잡아봐. 내가 밥 살 테니까. 글쎄, 다음에 봐. 나중에 내가 연락할 테니 문자도 보내지 마. 끊어. 전화를 끊어버린 동규는 커피를 두 잔 타서 피로와 마주 앉았다. 형님, 누군데요? 너무 야박하게 끊던데요? 무슨 악연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별거 아니야. 저 혼자 저러지. 잊을만하면 연락 오는 사람. 옛날에 쪼고 말고 지냈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형님, 저런 여자는요? 만나는 즉시 해결이 돼요. 해결은 무슨 제 마음대로 하는 여사야. 내 취향도 아니고. 형님 취향이 뭔데요? 아하, 옛날부터 좋아하던 청순 가련형. 꿈 깨시오. 황갑나이의 청순 가련형이라니. 피로는 빈정되는 눈빛으로 동규를 쳐다보다가 이인조 외도를 계속 권했다. 7. 띠리링 띠리링 또 전화벨이 울렸다. 동규는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거칠게 잡았다. 아, 그런데 액정에 찍힌 발신이는 만울림이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아침은요? 작업실. 아침은 대충 먹었고. 지금 내가 나갈까요? 당신 좋아하는 돼지국밥이나 먹으러 가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건 화해를 바란다는 신호다. 명예는 수술 이후부터 짜증만큼이나 변덕도 심하다. 아니,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주문받은 문패가 좀 급해. 끊어. 동규는 아침에 그 소동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휴대폰의 최근 통화와 메시지 정보에서 배순지의 이름을 삭제했다. 이런 거 남아있으면 또 꼬투리 잡힌다고 생각하니 휴대폰도 흉기처럼 보인다. 동규는 피로가 나간 후에 끌을 계속 깔았다. 그런데 그만 뻣끝에서 손가락을 베었다. 깊은 상처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 특히 마음이 심란하고 잡념이 많을 때는 무슨 응징처럼 칼에게 당한다. 구급약품으로 대충 치료하고 작업실을 나와버렸다. 욱신거리는 손가락도 그렇지만 이런 날은 작업도 잘 안된다. 동규는 안될 때는 안하는 게 상책이라는 경험법칙에 충실한 편이다. 실입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책에도 집중되지 않았다.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창쪽 자리에 앉아 독서반 졸음반으로 비몽사몽이었다. 어제 마셨던 술 탓인지 책장에 침까지 흘리며 졸았다. 무력감이 스멀스멀 밀려와 책을 듣고 나왔다. 집에 오니 명예가 도끼 눈으로 노려보았다. 흥, 문패가 급하다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서 작업실에 갔더니 아, 왔었어? 그래요, 문장 가놓고 배순지 만나를 갔나요? 아니, 그게 도서관에 가서 졸다가 왔다는 말을 하려는데 명예가 잘라버렸다.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어, 전화? 도서관에서 진동으로 돌려놓고 잠깐 졸다가 그만둬요. 요새는 아주 거짓말 선수가 다 됐네요. 거짓말이 아니고 됐네요. 들통 안 나게 거짓말 연습이나 부지런히 해요. 요즘 명예는 화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잘라버리는 버럿이 생겼다. 그리고 이럴 때 동규가 입을 닫아버리는 것도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졌다. 8. 지루한 장마가 7월 말까지 찔끔거리더니 8월이 되면서 꼬리를 감추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이런 날은 집보다 작업실이 낫다. 동규는 작업실 창문을 모두 열고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갈수록 볼륨을 높이는 것도 나이 탓이겠지 하며 송걸레를 두 번이나 빨아서 말끔하게 청소를 했다. 작업실이 넓어서 좋지만 청소 시간이 길어지는 건 피곤한 일이다. 친구 오상태가 작업실 근처에 왔다며 전화를 했다. 그는 동규와 가장 가까운 친구다. 그는 은행 시점상으로 퇴직하고 부인과 여행도 다니며 다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동규는 낯가림이 심해서 대인관계가 높지 않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서 아무나 얼른 사귀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확실히 좋아한다. 친구 뭐하나? 어 청소했네? 어 어서와 장마 끝에 하도 지저분해서. 이 사람 내가 올 줄 알고 깨끗한 척 했구만 하하. 글쎄 텔레파시가 통했나? 상태는 지인의 부탁으로 서각을 주문했다. 윤동조의 소실을 양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좀 피곤해 보이네. 어 조금. 부인 간병하느라 힘들지. 고생 많겠네. 고생은 뭐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마누라 고생시켜서 병생겼거든. 이것은 진심이다. 평소에도 동규는 그런 자책감을 자주 느끼고 있다. 아내가 아픈 이유로 처제와 처남들 만나기가 무척 불편하다. 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네만큼 성실한 남편이 어디 있나? 남자들이 마누라에 먹이는 것은 대체로 서너 가지야. 술, 도박, 마약, 외도 등이지. 자넨 그런 짓을 일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참 괜찮은 남편이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가난하고 능력 없는데. 그렇다고 밥 굶어? 애들도 잘 키웠고 그만하면 괜찮아. 성격이 좀 까다롭지만 요즘은 나이 들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 부인에게 계속 잘해줘.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동규는 상태의 말에 고통이 시큼해졌다. 그리고 말이야, 며칠 후에 동창회 있지. 이번엔 꼭 참석해. 이젠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니까 자주 얼굴 비치는 게 좋아. 응, 그러지 뭐. 동규는 말로만 동의했지 갈 생각이 없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친한 척 하는 게 귀찮고 도무지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술 취해서 떠드는 인간들 쳐다보는 것도 질색이다. 그때 가서 적당한 핑계만 들어 빠질 생각이었다. 그런데 상태가 뜻밖의 말을 했다. 그저께 장현이 전화 받았어. 동창회에 자네 데리고 나오래. 순간 동규는 가슴에 쿵 소리가 들리도록 놀랐다. 장현이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첫사랑이다. 순지보다 먼저 만난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여자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 첫사랑은 무지개라고 했다. 아름답지만 빨리 사라지는 게 그렇단다. 동규는 장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현이와 따로 대화를 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까지 은건히 생겼다. 동규는 동창들과 대충 인사를 나누고 한쪽 귀퉁이에 앉았다. 대각선으로 건너편 자리에 현이가 보였다. 현이는 눈인사를 하더니 소주병을 들고 이쪽으로 왔다. 동규 씨 오랜만이야. 내 술 한 잔 받아. 많이 변했다. 벌써 술에 취했는지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거침없었다. 동규는 받은 술잔을 내려놓고 다른 잔에 술을 따르려고 했다. 아니 싫어. 그 술부터 마시고 한 잔 줘. 원샷. 동규는 현이의 말대로 받은 술을 단숨에 마셨다. 요즘은 소주가 별로 쓰지 않다. 옛날처럼 캬 소리를 내면 오버액션이다. 동규가 그 잔을 현이에게 돌려주고 술을 따르는데 어떤 동창이 길길 그리며 놀렸다. 야 그림 좋다. 친구는 옛 친구여 사랑은 첫사랑이여라. 동창들은 와 하고 환호를 지르거나 두 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비틀며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현이가 물었다. 어떻게 살았어? 많이 늙었네. 늙을 때도 됐지 뭐. 근데 나만 늙었나? 동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역시 자신이 제일 늙어 보인다 싶어 씁쓸했다. 현이는 나중에 따로 잠깐 보자는 말을 남기고 다른 자리로 옮겼다. 그런데 현이는 술병과 잔 하나를 들고 남자들만 찾아다닌다. 저렇게 한 잔 주고 한 잔 마시면 너무 많은데 싶어 동규는 걱정스러웠다. 잠시 후 총무가 경과 보고를 할 때였다. 동규는 현이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현이가 다른 남자의 허벅지에 걸터앉아 깔깔 웃는 것이 아닌가. 동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야 저 여자가 정말 장현이 맞나? 그렇게 얌전하고 차분하던 여자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역겨운 행동이다. 더 보기 싫어 밖으로 나와버렸다. 동규가 식당 바깥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실 때 상태가 옆에 와서 묻난다. 놀랐지. 장현이 행동. 아마 너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만해. 나 저런 여자 관심 없어. 술을 먹든 쥐약을 먹든 커피 얼른 마시고 들어가자. 아니 나 갈 거야. 작업실에 일이 많아. 여기서 낭비할 시간이 아까워. 동규는 상태에게 동상회비를 맡기고 나와버렸다. 식당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다. 공연이 화가 나고 누구라도 패주고 싶었다. 기분이 정말 고약하다. 흔든 놈에게 피바까지 쓴 기분이다. 앞으로는 동상회에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0. 작업실의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마침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 흘러나왔다. 첫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기며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동규는 나아진 소리로 따라 부르며 노랫말을 생각했다. 띠리링 띠리링. 휴대폰에 생소한 번호가 떴다. 누굴까? 여보세요? 어이 동규씨 어디야? 왜 도망쳤어? 장현이다. 많이 취했는지 말소리가 꼬인다. 내가 말이야 자기 보고 싶어서 왔는데 끊어 나 지금 바빠. 동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조금 후에 다시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고 무험으로 돌려버렸다. 작업도 잘 되지 않았다. 글자에 회가 나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날은 실수도 잤다. 커피를 한 잔 마셨다. 가까운 보도산에나 가려고 나섰는데 피루가 들어왔다. 형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어 그냥 작업할 때는 무험으로 돌리거든. 피루는 제 손으로 믹스커피를 타서 자리에 앉았다. 형님 내가 형님 생각해서 좋은 여자 하나 골랐는데요. 좋은 여자 골랐으면 자네가 데리고 놀아. 동규가 평소와는 달리 좀 쌀쌀맞게 말했지만 피루는 줄기차게 너스레를 떨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도 보여주려고 했지만 동규는 외면했다. 피루는 어딘가로 전화하더니 작업실의 위치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여자가 이리 오고 있다며 특유의 입심으로 말을 이었다. 형님처럼 그렇게 살면 빨리 놀고요. 옛날의 권력가들은 회춘 비법으로 젊은 여자를 가까이 했잖아요. 즐기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게 뭡니까? 참 답답한 양반이네요. 제발 좀 솔직하게 삽시다. 그래 형님의 애인 하나 만든다고 세상이 뒤집혀요. 형수님도 이해할 거요. 아니 나하고 다니면 안 들켜요.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똑똑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피루는 마치 주인인 양 크게 응답했다. 동규는 들어오는 여자를 보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의 신문감 밀감 껍질 따위를 지웠다. 실례해요. 아 빨리 왔네요. 바로 요 근처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피루가 여자에게 자리를 권하며 동규에게 눈짓을 보냈다. 뚱하게 서 있지 말고 인사라도 하라는 눈치 같다. 여자를 흘끗 바라본 동규는 깜짝 놀랐다. 상당히 미인이다. 나이는 마흔이 조금 넘었을까. 어쩌면 30대 후반일지도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여자는 나의 짐작이 어려우니까 말이다. 아담한 체형의 발랄한 표정과 밝은 음성이다. 큰 눈과 보름울이 참 예쁘다. 피루가 양쪽을 소개하고 그녀에게 커피와 밀감을 권했다. 피루는 동규와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실실 웃었다. 동규와 양소영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틀 후에 만나 저녁을 먹었고 또 사흘 후에는 호프에서 맥주도 마셨다. 민 선생님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가요. 영화요? 저 나는 영화를... 제가 이미 표 두 장을 구했으니 함께 가요. 동규는 영화에 별로 취미가 없다는 말은 굳이 안 했다. 양소영이 마음에 드니까. 영화관에서 졸더라도 함께 있고 싶었다. 동규는 처음 연애하는 청각처럼 가슴이 쿵쿵 뛰었다. 다음 약속날이 무척 멀리 느껴졌다. 집에서 별로 말이 없던 동규가 요즘에는 부쩍 말수가 많아졌다. 전기면도기로 턱을 문지르면서도 콧노리를 흥얼거리거나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슬쩍 올리기도 했다.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면 양소영의 애교를 떠올렸다. 약속날 오후 늦게 동규는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섰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소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누르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와인도 두 잔씩 마셨다. 그리고 바로 옆의 영화관에 들어갔다. 동규는 영화 제목도 모르겠고 내용에 집중되지도 않았다. 외국 영화인데 자막도 거의 읽을 수 없었다. 옆에 앉은 소영의 존재에 온통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소영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내음으로 동규는 약간의 향기증까지 느꼈다. 동규는 영화관의 은밀한 어둠 속에서 소영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런데 손바닥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망설여졌다. 요즘은 손에 땀이 전혀 안 났는데 지금은 무슨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영화 속 남녀의 키스 장면을 보는 동규는 저절로 몸이 꼬였다. 설레고 당황하고 용기 없는 자신을 느끼는 동안에 영화는 끝이 났다. 민 선생님 영화 재밌죠? 어 네 아 네 어디 가서 술 한잔 하실래요? 네 술요? 그러지요 뭐. 술을 조금 마시면 용기가 생기고 어쩌면 더 좋은 시간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동규가 들뜬 마음을 달래느라 심호흡을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 어디예요? 말도 안 하고 언제 나갔어요? 어 어 그냥 밖에 좀 지금 돌아갈 거야. 거짓말이란 미리 준비할 말이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 이러면 안 된다. 들통나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한다. 동규는 집에 손님이 왔다며 소영에게 양해를 구했다. 소영이 셀쭉해졌지만 어쩔 수 없다. 요즘은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명예가 날카로워진다. 이래서 피로가 2인조 외도를 권했구나 싶었다. 11. 동규는 수요일에 상태를 만났다. 제일 믿고 언언할 수 있는 친구라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고 싶었다. 그래 의논한 일이 뭐야? 어 사실은 내가 여자를 하나 만나는데 동규는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좋다는 것도 말했다. 상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동규야 그 여자 몇 살이야? 42. 가족은 남편은 혼자 산대 2년 전에 이혼하고 40대 초반의 미인이라 보루물도 예쁘고 연한 배처럼 물기 촉촉한 여자 게다가 싱글 그런 여자가 머리 허연 꼰대를 좋아한다고? 혹시 꽃배만일까? 조심해. 아니 조심보다 아예 시작을 하지마. 상태야 그런데 그게 말이야. 나 그 여자 진짜 좋아해. 매일 보고 싶다고. 머리 허연 꼰대지만 요새 노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딱 그만해. 내가 보기엔 자네가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요즘 젊은 것들이 어떤 줄 알아? 물질 앞에 진장한 사랑 따윈 없어. 하지만 소영이는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모텔로 가면 젊은 남자가 쳐들어와 난리를 치지 꼼짝없이 봉변당하고 돈 뺏기고 하는 거 TV에 사주 나오잖아. 못 봤어? 말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당해봐. 세상에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 또 있겠어? 동규는 힘이 쭉 빠졌다. 애초에 상태의 허락이나 동의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친구에게 허락받고 바람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도 이런 말을 듣고 보니 계속 진행하기가 겁난다. 그리고 동규 자네도 좀 생각해봐. 명예씨가 저렇게 아파서 고생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어디에다 정신 팔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되냐고. 동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 쉬었다. 하여간 자네가 얼른 끝내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안 있을 거야. 명예씨에게 알리고 자네 애들에게도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 상태의 만료는 아주 강경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경고를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리고 말로만 겁쓰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12. 금요일 오후에 피로가 사급실로 왔다. 실실 웃는 게 뭔가 꿍심이 있어 보였다. 형님 소영씨와 친구가 내일 같이 놀러 가세요. 네 명이 백양산 단풍놀이나 가시오 뭐. 백양산? 전라도까지? 예 시간부하 1박 해도 괜찮고요. 동규가 망설이는 눈치를 보이자 피로의 끈질긴 설득이 계속되었다. 형님 세상일이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꼬여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확 저질러야. 좋아 가자고 까지껏 뭐. 하루 늦게 놨다 치지 뭐. 동규가 평소와 달리 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1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결의까지 다졌다. 다음 날 네 사람은 피로차를 타고 떠났다. 차 안에서는 피로의 걸쭉한 입담으로 야한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여자들은 까르르 까르르 웃었지만 동규는 차창 밖으로 실선을 던진 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상태의 강력한 경고도 생각났지만 젊고 귀여운 소영을 포기하기란 어려웠다. 갈등은 자꾸만 커졌다. 백양산 입구부터는 끝없는 자동차 행렬과 단풍의 바다에 빠져버렸다. 겨우 주차하고 한식당으로 들어갔다. 네 사람은 더듣구이 정식과 동동주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두 사람씩 나누어 산책을 나섰다. 동규와 소영은 숲길을 걸었다. 소영이 동규의 팔짱을 끼얹는데 멀리서 보는 피로 눈에는 애교 많은 딸처럼 보였다. 동규는 소영의 화장품 냄새에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 낯설기도 했지만 좋았다. 짙은 단풍빛깔에다 동동주까지 마셨으니 동규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 같아 쑥스러워진 동규가 앞장서서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갔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동규는 피로 말처럼 첫 줄 첫 간에 쓰인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소영은 카푸치노를 시켰다. 민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공인중개사라고 말씀드렸지요? 소영이 불쑥 말하고 동규는 머리를 갸우댔다. 어? 그런 말을 했던가? 언제? 나는 처음 듣는데? 동규는 약간의 의문과 당혹감을 느꼈다. 소영은 바짝 당겨앉더니 스마트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요 8억인데 지금 잡으면 6개월 이내에 3억 정도 벌어요. 이거 확실한 물건이니까 꼭 잡으세요. 동규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짐작하게 생각을 했다. 아, 이 여자가 이제 보니 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딱 잘라야지. 까딱하면. 민 선생님, 저를 믿고 잡아보세요.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소영 씨, 나 그런 돈 없어요. 어머, 그러세요? 그럼 이 물건은 그렇다 치고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던 소영이가 다른 사진을 골랐다. 이건요, 4억이면 잡을 수 있는데 진짜 아까운 물건이거든요. 보세요. 소영이 동구의 코앞까지 스마트폰을 갖다 대며 더 당겨앉았다. 확실한 거나 아까운 거나 나는 못 사요. 돈이 없어서. 소영은 아예 자리를 옮겨 찰싹 붙어 앉았다. 그리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민 선생님, 사실 제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쏙은 모자라거든요. 1억만 빌려주시면 6개월 후에 이자 3천을 얹어서 깔끔하게 돌려드릴게요. 동규는 소영의 화장품 냄새로 가슴이 뛰었지만 긴장을 풀지는 않았다. 소영 씨, 나는 이런 이야기 싫어요. 솔직히 부동산 투기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동규가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하니 소영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어머, 민 선생님, 이건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해요, 정말. 글쎄, 투자든 투기든 부동산과 얽히기 싫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단풍놀이를. 이봐요, 백발 아저씨. 그 정도 능력도 없이 젊은 여자에게 침을 여요. 세상에 욕심도 많으시지. 소영은 신경질적으로 피로에게 전화했다. 염사장님, 어디 계세요? 나 집에 데려줘요. 벌써요? 아니, 왜요? 이 아저씨랑 같이 못 놀겠어요. 지금 주차장으로 오세요. 돌아오는 길에 피로의 운전은 거칠었고 일행은 모두 입을 담은 채 라디오만 떠들었다. 13. 며칠 후에 상태가 작업실로 왔다. 동규가 짜장면 두 그릇을 시켜놓고 말했다. 전에 말하던 그 여자 그냥 끝냈어. 아, 그래? 잘했네. 그런데 어제 쉽게 끝냈구만 아주 푹 빠졌던데 말이야. 그 여자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에 날 끌어들이려고. 복부인이야? 어, 뭐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기에 끝냈어. 동규는 무심한 표승으로 백양산의 일을 말했고 상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거 보라고. 젊은 여자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무언가 있다고. 조심해야지. 늙음하게 망신당하지 않게 말이야.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갖고 나를 만났던 모양이야. 중개인이라는 말도 처음엔 없었는데 했다고 우기고. 됐어. 잊어버려. 골목에서 개한테 물렸다 치고. 물리기 전에 내가 피했잖아. 그래, 맞네. 그 정도에서 끝냈으니 그나마 다행이야. 두 친구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 마음이 편해야 음식 맛도 좋다며 마주보고 웃었다. 백양산 이후로 피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장기가 왔다. 성님,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잘 지내요? 응, 그냥 그렇지 뭐. 장기는 서각 작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본론을 말했다. 성님, 나도 이것 좀 배우면 안 돼요. 서각을? 예, 이것 재밌겠는데요. 장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끌과 망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권하고 싶지 않아. 다른 취미를 찾아보아. 왜요? 이거 하면 맨 먼저 손목에 문제가 생겨. 작품 하나에 끌질을 수백 수천 번씩 하는데 한 작품 끝내면 침이나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 나이 들면 그냥 있어도 관절이 약해지는데 망치질까지 많이 하니까 당연하지. 게다가 엔진톱, 전기대폐, 그라인더, 샌딩페이퍼 같은 공구는 고속회전이라서 위험하고 먼지도 엄청 마시거든.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술, 담배 끊고 나서는 심심해 죽겠는데요. 뭐? 술, 담배 다 끊었다고? 정말이야? 예, 벌써 5개월 넘었어요. 간이 엉망이라고 의사가 어찌나 겁을 주던지. 맞아. 간이 안 좋으면 술, 담배 모두 끊어야지. 동규는 창기의 거칠한 낯빛과 작아진 목소리를 살피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이제 여자도 재미없고 있는 돈이나 다 쓰고 죽어야지요. 죽긴 왜 죽어? 아직 괜찮아, 이 사람아. 동규는 창기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 어딘가에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나야 이미 배운 도둑질이라 나무를 깎지만 새로 시작할 사람에겐 생활 도자기를 권하고 싶어. 나이 들면 흙 주무르고 손 많이 쓰는 게 좋아. 또 젖은 흙을 만지니까 먼지도 없어. 날카로운 끓이나 전동 공구를 안 쓰니까 위험성도 없거든. 직접 만든 막사발이나 머그잔 같은 소품은 선물하기도 좋지. 성님이 추천하는 거니까 당장 시작하지요.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도 석 달 다녔어요. 모르는 여자와 채팅도 해봤는데 그거 재밌던데요. 건맹이던 창기로서는 별천지를 경험했던 것이다. 그는 취미 추천에 대한 보답이라며 동규에게 몇 개의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14. 동규는 저녁을 먹고 제 방에서 컴퓨터를 켰다. 창기가 일러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젊은 여자들의 사진이 넘쳤다. 이성 교실을 원한다는 사연과 나이, 신체 사이즈까지 나와 있었다. 동규는 가까운 김해시 여성을 택했다. 나이는 38세, 임혜지, 함께 여행할 남성을 원한다고 했다. 동규는 내일 만나자는 쪽지를 남기면서 가슴이 더워졌다. 사진과 인적 사항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런 것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순진하거나 초짜라는 증거다. 그런데 동규는 순진한 초짜라서 그걸 다 믿으려고 달려든다. 다음 날 동규는 상태 만난다며 집을 나섰다. 이제는 거짓말도 태연하게 한다. 미리 준비만 하면 별것 아니라 생각했지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혜지는 닭고공처럼 통통 튀는 여자였다. 오빠야, 머리칼 못 쪄요. 근데 염색은 하지 마세요. 음발이 좋아요, 오빠야. 코맹맹이 소리가 어색하지 않고 행동거지가 귀엽다. 먹는 모습도 예쁘다. 혜지는 입이 계속 바쁘다. 말이 무척 많고 궁극질도 많이 한다.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인다. 오빠야, 이 속발 참 맛있어요. 오빠야도 얼른 드세요. 안 그러면 제가 다 먹어치워요. 그리고요, 다음엔 돈가스 먹고 그 다음엔 아귀찜 사주세요. 키도 자그마하고 약간 마른 몸인데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다. 또 두 번째는 친구도 데리고 나왔다. 얘, 미라야, 우리 오빠야 참 좋지. 나이는 좀 많아도 마음이 넓어서 짱이야. 꼭 우리 외삼촌 같아. 종이 많아 맛있는 것도 엄청 사주거든. 그리고 말이야, 다음에 너도 남자 만날 때 날 데려가. 우린 영원한 우승을 맹세했잖아. 그치? 혜지는 떠들며 먹고 친구는 끄덕이며 먹는다. 그녀들이 갈비와 냉면까지 개걸스레 먹는 동안에 동규는 두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저희끼리 잔을 쨍쨍 부딪히며 술도 잘 마신다. 동규가 두 잔 마실 동안 이 여자 둘이서 세 병째를 땄다. 그뿐만 아니라 혜지는 거짓말도 많이 한다. 처음엔 독신녀라고 하더니 다음에는 남편이 외국 출장을 떠났단다. 동규가 타는 심정으로 모텔에 가자니까 아이가 학원 마치고 올 시간이라 집에 들어가야 한단다.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고 싶다는 말을 처음에 했는데 말이다. 혜지의 입에 걸리는 것은 먹는 것과 숨소리 빼고 모두 거짓말 같다. 혜지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질려버린 동규는 꼴똘히 생각을 모았다. 나를 안 만나는 날에는 다른 남자 만나서 얻어먹고 거짓말이다 늘어놓겠지. 상태말처럼 이런 여자가 꽃뱀일지도 모른다. 실컷 사먹여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깡패 같은 놈에게 당할지 누가 아는가. 이상한 사진 찍혀서 목돈 요구하는 협박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애성도 없고 신뢰감도 없으니 피곤할 뿐이다. 김혜와 밀양을 오가며 다섯 번이나 만났지만 손도 한 번 못 잡고 끝내버렸다. 동규는 안 되는 것은 억지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동규는 파김치처럼 피곤했다. 명혜에게 자주 거짓말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혜지의 거짓말을 계속 듣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집에서 짜증 부리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명혜가 걱정했다. 여보 그렇게 짜증 부리면 몸 상해요. 내가 넘어지고 업고 달려갈 사람은 그래도 당신 뿐인데 같이 아프면 안 돼요. 걱정하지마 아직은 괜찮으니까 동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작년과는 몸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한 이틀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마침 병규가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행은 무슨 아니요 그냥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여비 좀 들을 테니 명혜는 요즘 남편의 너러진 어깨가 안쓰러웠고 동규 역시 너무 답답해서 하루쯤 집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명혜가 동규의 구두를 말끔하게 닦아놓고 옷도 챙겨주었다. 당신은 이 자수색 남방이 잘 어울려요. 명혜는 감색 채컷 선퍼와 손수건까지 챙겨주며 봉투도 하나 주었다. 이거 뭐요? 여행비 50만원? 그것만 다 쓰고 오세요. 카드 쓰면 되지 뭘 돈까지 카드는 브레이크 고장나면 많이 쓰니까 안 돼요. 그 돈만 쓰고 오세요. 사실 명혜는 카드 명세서에 나타날 모텔, 식당, 찻집 따위의 여행 흔적을 나중이라도 알게 되는 게 싫었던 것이다. 아니 남편이 남편이 그런 부담을 느낄지도 몰라서 그랬다. 15. 동규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내비게이션에 불국사를 찍었다. 운전하며 트로트 메들리를 들고 크게 따라 불렸다. 동규는 음치라서 좀 채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혼자 운전할 때는 조금씩 따라 부른다. 특히 졸음이 올 때는 빠락빠락 고함지르며 핏대를 올린다. 여행은 자유롭게 해야 좋은데 그 중에서도 혼자 멋대로 노래 부르는 자유가 어떤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이틀이지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정말 좋다. 볼일 보러 가는 길이 아님으로 서두를 이유도 없다. 차를 천천히 몰며 낯선 풍경을 살피는 여유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방도로가 고속도로보다 좋다. 경주에서 여기저기 구경을 했다. 싹을 쥐어 다니는 연인들의 행복한 표정이 부럽기도 했으나 잠깐이었다. 빨리 가사거나 천천히 가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자유의 침범이라서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걷는 길과 속도까지 죄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다는 것은 중요한 자유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해그름대 포항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먹고 잘 것을 찾기 위해 바닷가로 차를 몰았다. 헤드라이트를 켤 때쯤 바닷가의 자그마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하얀색의 차분하고 예쁜 건물벽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네온 간판이 보였다. 동규는 비오는 날에는 영업을 안 하나 하고 생각하며 쿡쿡 웃었다. 마침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역시 바다를 보고 있는 3층짜리 모텔이 있었다. 됐어? 저녁은 여기서 먹고 잠은 저기서 자면 되겠네. 동규는 자기 생각에 만족하며 레스토랑에 들었었다. 비수기에다 평일이라 그런지 한 테이블에만 젊은 연인이 있었다. All for the love of a girl이 잔잔히 흐르고 조명도 부드럽다. 동규는 갑자기 장현이가 생각났다. 학교 때 갈래머리 장현이는 저 노래를 무척 좋아했었다. 아니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불렀다. 박인희의 노래도 잘 부르던 현희는 조용한 여고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끄러운 술꾼이 되었으니 세월 참. 원목 테이블과 잘 어울리는 카키색 의자는 크고 푹신했다. 주문한 비프 커틀릿을 가져온 주인 여자가 고개를 갸우댔다. 동규도 어딘가 낯이 있다 싶었지만 묻지는 않았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동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저쪽에서 힐끔거리던 여자가 그릇 치우러 와서 말을 걸었다. 누구든지 제 집에서는 용감한 법이니까. 저 손님 혹시 민... 맞아요. 내 성이 민가요? 맞죠. 민동규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주인 여자는 눈이 왕사탕처럼 커졌다. 가만히 있자. 누구시더라? 낯이 많이 익은... 네, 선생님. 저 은미예요. 허 은미요. 아, 맞아. 허 은미. 그래, 이게 얼마만이야? 허 은미는 동규가 젊은 시절에 잠깐 교평 생활할 때의 여고생이었다. 어머, 선생님. 여전히 멋지세요. 중후한 작년의 여유가 확 풍겨요. 그랬다. 남녀 공학이던 학교에서 총각선생 민동규는 인기가 꽤 좋았다. 허 은미도 민동규 선생을 좋아했던 단발머리 중의 하나였다. 그래, 이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어? 네,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근사하네. 은미에게 잘 어울려. 좋은 위치에, 좋은 레스토랑에, 좋은 주인에. 아주 환상적인 어울림이야. 하하하. 동규는 이에 제자를 만나 모처럼 기분이 밝아졌다. 오늘은 시간도 많고 자리도 조용하고 편하니 마음이 느긋해졌다. 마침 다른 젊은 손님이 들어왔기에 은미가 주문을 받으러 갔다. 은미의 육감적인 걸음걸이를 본 동규는 피로의 말이 생각났다. 형님, 나는요. 오는 년 가슴과 가는 년 엉덩이만 보여요. 동규의 생각을 알 리 없는 은미가 디저트 커피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선생님, 커피 드시고 밖으로 나가요. 밖에, 여기가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여긴 제일 드레스 싫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라 손님도 많이 올 텐데. 평일에는 조용해서 주방 삼촌에게 좀 맡기면 돼요. 30년 만에 선생님 만났는데 지금 장사가 문제예요? 에이, 그래도 일부터 하고 나중에 얘기하지. 나 오늘 시간 많으니까. 16. 그러나 은미는 주섬주섬 챙기더니 동규를 밀어냈다. 은미는 레스토랑과 모텔의 사이에 있는 횟집으로 동규를 안내했다. 두 사람은 생선회와 술을 나누며 옛날 이야기에 푹 빠졌다. 숙제를 하지 않아 혼났던 이야기, 선생님을 놀렸던 이야기, 은미는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허어 은미처럼 불렀다는 이야기, 어떤 친구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 10시가 되었다. 선생님, 오늘은 옆에 있는 모텔에서 주무세요. 제가 자리 보아드리지요. 동규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리를 봐준다니, 그건 방에 함께 들어간다는 말이라 갑자기 낭패함이 느껴졌다. 제자와 모텔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건 엄청난 탈순이라고 생각되어 낯이 화끈했다. 앞에 앉은 은미를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선생님,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가서 주방장 퇴근시키고 문 잠그고 올게요. 은미는 동규의 대답도 듣지 않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치르고 나갔다. 혼자 기다리는 동규는 자리가 불편하고 입장이 무척 난감했다. 모텔에서 옛 제자와 단둘이 밤을 보낸다는 게 영 어색했다. 아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죄책감이 강하게 엄섭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순간 피로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형님, 눈 딱 감고 저질려 버려요. 너무 참으면 몸 상해요. 그 위에 상태의 성난 얼굴이 오버랩 되더니 따끔한 경고가 귀전에 맴돌았다.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명예씨에게 알리고 자네 애들에게도 말할 거야. 아버지에게 실망하는 아이들의 싸늘한 눈빛도 떠올랐다. 동규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은미가 오기 전에 얼른 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동규는 주차장으로 급히 나갔다. 벌떡거리는 가슴을 심호흡으로 진정시키며 차를 몰았다. 조금 가다가 갓길을 멈추어 내비게이션을 눌렸다. 우리 집.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계속 심호흡을 해서 조금 진정시켰다. 그래, 집을 가자. 동규는 뒤에 추격자라도 오는 것처럼 급히 차를 몰았다. 하지만 1km도 못 가서 차를 멈추었다. 혹시 음수단 속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몸도 피곤하다. 취기가 졸음까지 몰고 오는 것 같다. 달그림자라는 모텔에 들어갔다. 안내실 아줌마에게 방 열쇠를 받아 208호실에 들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은미였다. 선생님, 어디예요? 어, 나 그냥 나왔어. 미안해. 선생님, 참 비겁해요. 어떻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은미야, 실은... 알았어요, 끊어요. 동규는 잠시 멍하게 앉아있다가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비겁한 도망질과 선량한 분별력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다. 마음이 복잡했다. 팬티만 걸치고 침대에 올라가 TV를 켰다. 모 대학 교수가 여대생에게 성추행해서 파면까지 당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동규는 미간을 짓풀이며 중얼거렸다. 저런 나쁜 놈, 죽일 놈,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선생이 제자를 상관이 부하여 직원을 성적으로 범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라는 생각에 공연히 화가 났다. 방금 겪었던 자신의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 뉴스를 계속 보기 어색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19금 외국 영화의 격렬한 정사 장면이 나왔다. 동규는 갑자기 욕정이 일어났다. 잠도 달아나고 한참을 뒤척거렸다. 도저히 그냥은 못 잘 것 같다. 동규는 생각했다.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은미에게 전화할까? 아니야.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그리고 제자에게 어떻게 거짓을. 말도 안 돼. 다른 여자는? 혜진은? 아무리 그렇지만 이 시간에 여기까지 길이 어디라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싫어. 동규는 가슴이 답답했다. 인터폰으로 안내실의 아줌마를 찾았다. 여자 하나 불러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이 시간에는 할증요금이라 30만원이란다. 동규는 인터폰을 내리고 생각했다. 한 번의 색소에 30만원이라니 너무 비싸다. 아내에게 받은 여행비가 있어도 이건 아니다. 30만원이 애들 이름인가? 영화는 장면과 여배우가 바뀌었지만 역시 색소를 하고 있다. 남이 아는 섹스는 더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느꼈다. 동규는 방의 불을 모두 끄고 TV 화면도 좀 어둡게 소절했다. 동규는 음미의 붉은 입술과 풍만한 가슴과 부드러운 허리를 상상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상상 속의 파트너를 해지로 바꾸었다. 아무래도 제자와의 정사는 비록 상상이라도 죄책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17. 아침에 눈을 뜨니 9시 50분. 근래에 보기 드문 늦잠이다. 얼른 씻고 근처의 식당에서 동태탕으로 식사를 했다. 동규는 내비게이션에 포항죽도시장을 찍고 차를 몰았다. 국도변의 은행나무는 벌써 노란 옷을 입었고 코스모스는 무더기로 춤판을 벌이고 있었다. 시장에서 동규는 미역, 김, 돛, 멸치, 우럭, 옥돔, 문어 따위를 잔뜩 샀다. 그리고 국가빵 2천어치 사니까 돈이 바닥났다. 이제 집으로 향해서 출발이다. 어, 왜 벌써 왔어요? 명예는 놀란 듯 반가운 듯 모호한 눈빛이었다. 응, 그냥 일찍 왔어. 그래, 어디서 잤어요? 경주 근처 모텔에서? 누구랑 잤어요? 혼자 잤지? 혼자 갔으니까. 동규는 당당하게 대답하며 혼자 잔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다. 근데 이 상자들은 뭐예요? 건우물이랑 생선 좀 샀어. 죽도 시장에서. 두 개의 종이 상자를 열어본 명예가 깜짝 놀라서 외쳤다. 세상에 뭘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돈 다 쓰고 오랬잖아. 그래서 물 쓰듯이 썼지 뭐. 동규는 그렇게 쓴 돈이 아깝지 않았다. 아내가 돈까지 줬지만 바람을 피우지는 않고 바람 쐬고만 왔으니 내심 뿌듯했다. 동규는 단골 이발관에 갔다. 이발을 끝내고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문자 신호음이 울렸다. 동규 씨, 시간 좀 내줘. 마지막이야. 순지. 동규는 로신을 바라며 생각했다. 마지막이라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외국 이민이라도 가나 아니면 뉴스에 가끔 나오는 황혼 자살이라도. 동규는 이발관에서 나오며 순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동규. 어허, 드디어 낚았네. 전화 고마워. 고맙긴. 근데 마지막이란 건 무슨 뜻이야? 아, 그거? 전화로 말하긴 좀. 그래, 어디서 볼까? 응, 표충사의 청산장이라고 알지? 오후 6시에 거기서 봐. 알았어, 나중에 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동규는 표충사 쪽으로 차를 몰았다. 시골길이라도 요즘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다. 언덕에 보이는 감나무와 온나무의 잎들이 가장 붉고 아름답다. 거젓게 내린 가을비로 계곡에는 물이 불어 있었다. 청산장은 오래된 한식당인데 2층의 레스토랑에 있어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잘 어우러진 집이다. 1층 한식당에는 단체 손님들이 많아 2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창쪽 의자에 앉아 순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2층 레스토랑으로 바로 오면 돼. 알았어, 나도 30분 일찍 도착할 거야. 동규는 최근 통화와 메시지 정보에서 순지의 이름을 모두 지웠다. 두 번 실수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며 삭제하고 확인까지 했다. 카운터에서 빌린 신문을 읽으니 졸음이 몰려왔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보건하여 깜빡 졸았다. 18. 5시 35분 순지가 들어왔다. 황갑의 여사답지 않은 옷차림이다. 무릎 쪽이 낡은 청바지, 흘렁한 자주색 스웨터, 빨간 운동화,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스카프, 그리고 노란색의 홀쩍한 배낭. 머리에는 챙이 제법 넓은 모자를 썼는데 머리칼은 보이지 않고 얼굴만 보였다. 젊은 아가씨 같은 차림새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저 여자는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제멋대로라고 생각하며 빅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멀리서 볼 때만 발랄했다. 오랜만이야 동교씨. 순지가 악수를 청했다. 부드러운 손이지만 약간 차갑다. 가까이서 보니 낮빛도 어둡다. 며칠 몸살이라도 심하게 앓은 사람 같다. 어디 아파? 늘 용감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희미하긴 좀 있다 하고 뭐 좀 마실까? 순지는 동교에게 묻지도 않고 키위주스 두 잔을 시켰다. 옛날 스타일 그대로다. 나 있지 오래 못살아. 뭐? 뭐라고? 왜? 어? 좀 아프거든? 아니 사실은 많이 아파. 왜?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백혈병이래. 그것도 말기야. 참 재수도 없지. 순지는 꼭 남어일처럼 덤덤하게 말했지만 동교는 많이 놀랐다. 동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순지어의 얼굴만 살폈다. 톰 존스의 그린 그린 글래스 오브 홈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아까부터 올드팝이 계속 나와서 좋다. 그래서 10년 만에 보자고 했구나. 진상 만나 줄 걸 내가 너무 뺐구먼. 동교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꿀 요량으로 농담쪼로 말했다. 흥. 그래도 4번 만에 만나 주니 감지덕지네. 10번쯤 찍어야 할 나무라고 각오했는데 말이야. 순지도 분위기를 생각해서인지 가볍게 받았고 약간의 싱거운 농담이 오갔다. 주스를 한 모금 마신 순지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동교씨. 나 지금 내 인생을 정리하는 중이야. 젊었을 때는 주식과 부동산 사업으로 돈방석에 앉았지. 그러나 남편이 친구의 보증을 써서 거의 다 날렸어. 도박과 술에 빠졌던 남편은 젊은 여자와 살림도 차렸지. 그렇게 애먹이던 남편이 폐암에 걸려 돌아왔지만 1년 만에 죽었어. 아이고 그랬나? 힘들었겠네. 동교는 침울한 눈빛으로 순지를 바라보았다. 난 미국에서 사업하는 아들에게 아파트까지 팔아보냈지.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딸에겐 17평짜리 서민아파트 전세금만 남기고 다 보냈어.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자식도 곁에 없어. 잘 나갈 땐 돈방석이었는데 지금은 땅이 꺼진 것 같아. 애들은 자주 안 와. 걔들은 엄마에게 떠들어갈 돈이 없으니 안 오네. 나도 안 기다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주일 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아파트 전세금 빼서 순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창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마음 단단히 먹어 약한 생각하지 말고 천하의 배 순지가 잘 이겨낼 거야. 동교씨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평생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옛날 우리 사귈 때 벌써 40년이 흘렀네. 그때 내가 꿈을 하나 꾸었거든. 돌아가신 동교씨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 아가, 내가 네 몸에서 손자를 보고 싶어 라고 말이야. 웃기지? 우리 인연이 그런데 그건 안개 같은 꿈이었어. 옛날 일인데 그냥 묻어두지 뭐 할 거네. 순지가 대답거리를 못 찾고 있을 때 레스토랑 총각이 와서 1층 단체 손님들이 다 나갔다고 했다. 아까 총각에게 부탁해 두었으니까 알려주는 것이다. 19. 동교는 순지와 1층을 옮겨 한정식을 시켰다. 순지는 젓가락으로 밥을 두 번 떼어 동교의 밥그릇에 얹어 주었다. 한 번 주면 정없다는 말도 옛날처럼 덧붙였다. 동교씨 많이 먹어. 우리 함께 식사하는 게 10년 만인가? 응, 그렇게 됐네. 진주에서 먹고는 처음이니 세월 참. 근데 10년 만의 식사도 이제 끝이구나. 정말 최후의 만찬이네. 동교는 순지의 눈이 조금 젖은 것을 보았다. 동교가 먼 쪽에 있는 고추김치를 집으니 순지는 그 접시를 동교 쪽으로 옮겨 주었다. 동교가 콩잎 장아찌를 떼기 어려워하자 순지가 젓가락으로 잡아 주었다. 순지는 지금 동교의 식사를 돕고 있다. 동교는 생각했다. 맞아, 순지는 옛날에도 이랬어. 밥상에서는 착한 독재자였지. 순지가 고등어 살찐을 떼어 동교의 숟가락에 얹어주며 말했다. 꼭 누나 같다. 동교씨 와이프는 조신하고 착하다던데. 누가 그래? 내가 이래도 고성능 안테나거든. 부인에게 잘 해줘. 그만해 남친의 마누라 이야기하면 매너 빵점이라더라. 두 사람은 가벼운 잡담을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산골의 가을 밤이라 계단이 썰렁했지만 레스토랑에 들었으니 따뜻했다. 병난로에서 타는 장장 냄새가 증겨웠다. 순지가 또 일방적으로 커피를 주문하더니 말했다. 동교씨, 나 부탁이 있어. 부탁? 뭔데? 우리 집에 나처럼 아프고 늙은 개가 한 마리 있거든. 근데 이름 하나는 참 좋아. 락키, 즐거울라, 기쁠히, 또 영어 럭키의 콩글루시야. 순지는 창백한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다 럭키라고 천천히 썼다. 락키, 럭키 다 좋네. 근데 부탁은 뭐야?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면 동교씨가 좀 어떻게 해줘? 어떻게? 난 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동교는 순지가 개를 대신 키워달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좀 난처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부탁해. 내 손으로는 도저히. 순지가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동교는 순지를 진정시키고 총각을 불러 커피 리피를 부탁했다. 순지와 더 오래 있고 싶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식사. 마지막 커피. 마지막 부탁. 동교씨. 예전에 이런 말 했지. 첫 물에는 아낀다고 안 먹고 한 물에는 임자 아니라서 못 먹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끝 물에는 맛이 없어서. 그만해. 그런 소리. 뜻없이 했던 말을 심각하게 기억해. 아니, 아니야. 나도 웃자고 하는 말인데 그걸 죽자고 막아. 두 사람은 마주보고 피식 웃었다. 근데 동교씨는 왜 나를 그렇게 싫어했어? 싫어하지 않았어. 다만 우린 생각이 약간씩 틀렸고 내가 순지씨에게 휘둘리기 싫었던 거야. 훗날 생각해 보니 알량한 자존심이었다. 순지는 부잣집 딸러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편이었고 동교는 순종형 여자를 원했다. 그래, 요즘도 돼지 갈비 먹으며 뼈다귀 줄 세워? 동교씨는 그랬잖아. 밥상에 갈비 뼈다귀도 헝클어지면 안 되잖아. 매사에 정확하고 번듯하고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당연히 피곤하지. 그런데 줄이 헝클어지면 더 많이 피곤해. 아이고, 이제라도 좀 쉽게 서라. 앞뒤 좌우 너무 견주지 말고 적당히 차선 위반도 하고 말이야. 사실 9번 길에서는 차선 몰고 돌아야 쉽잖아. 참고하지. 근데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10년 전의 번호가 아닌데. 그거야 쉽지. 동교씨 동창의 총무가 내 사촌이거든. 대궁은 당사자에게만 묻지만 나는 다른 사람도 잘 활용해. 아하, 역시 고승능 안테나야. 두 사람은 심각한 이야기를 애써 피했다. 순지는 동교의 아내가 심하게 아프다는 것도 사촌에게 듣기야 했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 동교는 주차장에서 순지의 차문을 열어주었다. 10년 전에는 BMW였는데 지금은 자그마한 모닝이다. 아픈 순지, 작은 차, 홀쩍한 배낭, 죽은 남편, 멀리 있는 아이들, 헤어져야만 하는 라키까지. 아픈 가을이다. 저연한 밤이다. 동교는 순지에게 말했다.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함께 갈게. 그래 줄래? 고마워. 고맙긴. 그리고 라키는 내 작업실 옆에서 키워볼게. 순간 달빛받은 순지의 눈이 젖어들더니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동교는 자주 면회 가겠다는 말은 그냥 가슴에 남겨두고 두 손만 잡아주었다. 순지를 먼저 출발시킨 후 동교는 14년째 몰고 다니는 무소에 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뒤따르면서 생각했다. 내가 가끔 순지 병원에 간다면 아내는 뭐라 할까? 그냥 몰래 다닐까? 아버지 마음 지연이 구민성 1 여보 경희 엄마 눈 떠보소 조이루는 아내의 팔을 가볍게 흔들었다. 배영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와예, 이거 병원 앞쪽 집에서 샀는데 한 그릇 먹어보소. 거기 뭔데예? 아, 전복죽이요. 아, 그 비싼 걸 뭐하려고 샀어예? 배영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지청구를 놓았다. 비싸긴 뭐. 이거 먹으면 힘이 좀 날 거요. 그래야 약 효과도 좋지. 조이루는 아내를 이렇게 앉히고는 숟가락을 돌려주었다. 배영부는 병원밥을 계속 먹었으니 질일만도 했고 더구나 운동량이 없어서 입맛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모처럼 잘 먹는다. 조이루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여보, 동극성은 하지 마소. 내가 웃자든지. 남편의 말을 자르며 배영부는 말했다. 경희 아버지 마음 압니다. 하지만 인자 돈을 더 쓰시는 마이소. 어차피 지는 오래 못살아예. 거기 무슨 소리요? 와 그래 약한 말을 하오. 의사 선생님이 어제 그케 의사가 뭐라카든 나는 당신 못 보내요. 내 말 믿고 마음 굳게 가지소. 죽이라도 마이 먹고. 배영부는 깨끗이 비운 주꾸랏을 보며 말했다. 죽이 참 고소하고 맛있네. 고맙십니다. 배영부는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조이루는 아내에게 보리차를 건네며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오. 서울 큰 병원이나 외국 병원에라도 가고 싶지만 내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경희 아버지는 충분히 했어요. 당신 마음은 제 가슴에 다 담고도 넘칠 정도니까요. 배영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조이루는 마음 깊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모처럼 기운이 좀 나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배영부의 얼굴에 열분 미소가 번졌다. 경희 아버지 나중에 지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미리 하는 말이니까 잘 들여두이소. 배영부는 말을 잠시 멈추고 보리차로 입술을 적셨다. 무슨 말인데 그로코롬 뜸을 들이오? 2. 조이루는 아내의 대답을 은근히 졸랐다. 지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 육남매를 절대 흩히지 말고 당신이 다 챙겨서 키워주이소. 우리 애들 다 착합니다. 당신 닮아서 어질고 순하지에. 그런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 데리고 사이소. 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애들을 어떻게 흩뜨리겠소. 걱정 말고 당신 몸이나 잘 챙기소. 밥 심으러 산다 카는데 제발 밥 좀 많이 먹으소. 조이루는 오랜만에 기운이 좀 회복된 아내와의 대화가 좋았다. 하지만 중환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외롭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고 경희 아버지는 지 죽은 후에 세상가 가이소. 병실 밖 전기줄의 제비 두 마리는 어깨가 닿을 것처럼 가까이 앉아 있다. 그걸 보고 있던 조이루는 아내의 방금 그 말에 흠칫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환자라 카는 사람이 성한 사람 세상가 보낼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나 참. 세상가는 당신보다 애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딸자식들은 홀아버지가 키우기 힘들어해. 아이들에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신이 빨리 낳으면 그게 제일 좋은 엄마 손길이잖소. 조이루는 아내의 말이 어쩐지 유언 같다는 생각에 언저나 졌다. 오늘 기운이 좀 회복된 것도 처음에는 전복죽 덕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중환자가 운명하기 직전에 초인적인 힘을 보여준다는 말이 문득 생각났다. 조이루는 마음이 급해져서 담당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그러나 의사는 그 정도로 위급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 했다. 조이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로 들었으며 벽시계를 보는 조이루에게 배영분이 물었다. 당신 지금 가야 되지? 어, 내일은 최동장 과수원에 태비 준다고 했으니 지금 가서 준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 버터 가이소. 오늘 전복죽 고마웠어예? 고맙긴 뭐. 잘 먹어줘서 내가 고맙지. 참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배영분의 말에 조이루는 겉옷을 챙기다가 멈췄다. 부탁이라니. 다음에 올 땐 우리 연희 한번 데리고 오이소. 막내가 제일 보고 싶네예. 그러지 말고 애들 다 데리고 올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차비만 많이 들고. 큰애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알아서 연희만 데려오겠소. 배영분은 늘 막내에게 미안해했다. 막내 낳고 얼마 안 되어 자궁암을 진단받고 바로 근수술을 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막내에게는 젖도 제대로 못 먹였으니 더 안쓰러웠다. 3. 조이루는 최병호 동상의 과수원에서 퇴비작업을 했다. 배꼽친구 최병호는 사과과수원이 워낙 커서 종종 일을 부탁한다. 남보다 기운이 세고 제일처럼 해주는 조이루에게 일삭도 넉넉히 쳐주는 사람이다. 3. 조이루는 조이루를 불렀다. 어 이것만 끝내고 주인이 쉬자고 하는데 일꾼이 계속하자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잠시 후 두 친구는 원두막에 앉아서 막걸리를 나누었다. 그래 경희 엄마는 좀 어떠신가? 늘 그렇다 아이가 진통제로 살면서 힘들다 카지. 이루 자네도 고생이 많네. 사흘이 멀다 하고 부산까지 다니며 농사도 다 짓고 참말로 대단하데이. 산내면에서 시외버스로 터미널까지 가서는 시내버스로 바꾸어 타고 밀양역에 간다. 완행열처로 부산역에 내려 또 시내버스 타고 병원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 좋게 4시간이 걸린다. 당일로 왕복하자면 빨라도 8시간 이상의 이동시간이 걸린다. 내가 뭘 한다고 마누라가 고생이지 나야 뭐. 아이다. 애들 6가지 다 돌보며 나는 말만 들어도 힘들데이. 누구나 닥치면 다 할 수 있는 기라 사람 일인데 뭘 못하겠노. 최병호가 정색하며 말을 이었다. 여보게 이루 내 말 고쾌하지 말고 잘 들어보래이. 저기 큰딸 경희가 올해 몇 살이고? 16살 아이가. 과학 중에 그건 와문노? 저기 우리 외삼촌. 그와 자네도 알제? 황부자라고. 밀양엄내에서 아이스캐끼 공장하던 어른. 아 그래 알지. 우리 어릴 때 공장에 가서 아이스캐끼도 얻어먹었제. 조이루는 목소리 크고 무서워도 아이스캐끼는 많이 주던 황부자가 생각났다. 그 외삼촌이 올해 일원인데 경희를 그댁에 보내면 어떻겠노. 경희를 그댁에 보내다니 그게 무슨 말이고. 조이루는 의심의 눈으로 최병호를 바라보았다. 어 우리 외숙모가 많이 아프거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거든. 그래서 그 어른이 무척 힘든 모양이대. 이런 노인이 빨래, 청소, 음식까지 다 하기도 어렵고. 외숙모가 아직은 살아있으니 재혼도 못하고. 그럼 사람 쓰면 안 되나 부사니까 얼마든지. 안 돼. 그 양반은 남을 잘 믿지 못해 견디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경희는 자네가 잘 가르쳐서 착하잖아. 가서 살림 도와주면 야간학교도 보내주고 월급도 많이 받을 거대. 그 양반은 부자니까. 그래서 우리 경희를 그댁에 식모살이 보내라는 말이가 시방. 아니, 그게 그러니까 식모가 아니고 자네가 부인 병원비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또 큰딸은 살림이천이라고. 그래야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최병우는 무척 난찬 표정으로 얼버무렸다. 그만 두레. 도움되지 않으니께. 조이루는 자기 귀에도 냉정하게 들릴 정도로 잘라 말했다. 아, 그래 미안하네. 어려울 땐 입 안아라도 줄이면 낫고 또 경희가 월급을 받으면 병원비도 보탤수. 어허, 그만 두래도 자꾸 그러네. 내 팔다리를 봐라.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어린 자식을 식모살이 보내라고. 소이루는 참나무처럼 강인한 팔과 다리를 걷어보였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팔뚝에서 꿈틀거렸다. 누구의 값싼 동정심도 거부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종아리에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다. 4. 어, 자네 기분 상했다면 유감일세. 미안하데이. 최병우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또 두 사람은 이 정도의 일로 심각하게 틀어질 사이는 아니다.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말이 나온 김에 나도 부탁이 하나 있데이. 그래, 먹고 이야기해보래이. 최병우는 막걸리 묻은 입술을 손바닥으로 훔치며 소이루를 보았다. 가만 보니까 다른 일꾼보다 내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 그거? 그거는 당연하지. 자넨 다른 사람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니까 당연히 더 줘야지. 아니, 내가 일을 좀 더하는 건 친구의 집이라서 그렇지. 맞아. 자네가 일을 더하는 것이나 내가 인건비를 더 주는 것이나 같은 이치 아이가. 힘센 사람이 집 많이 들고 집 많이 들면 밥 더 묵어야지. 이거는 능력급이라 칸데이. 최병우는 당연한 이치를 말했지만 조이루는 손이의 차별에 부담을 느꼈다. 두 친구는 해가 질 때까지 술잔을 주고받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특히 조이루의 생활 문제에 집중했다. 최병우는 전에 자기가 권했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조이루를 나물았다. 와, 그때 보험 안 들었노? 내가 몇 번이나 말했제? 우리 처남 있제? 음내에서 주유소 하는 변정길 말이야. 그 사람은 내가 권하는 보험에 들었는데 대장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다 받았다 아이가. 지 마누라 칸 애들도 모두 보험 들었는데 진짜 든든하다 카더라. 그래, 나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네. 하지만 그 당시에 우짠지 돈을 뺏기는 느낌이 들더라고 속는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실제로 보험 아줌마들의 사기사건도 뉴스에 많이 안 나왔나? 우째끼나 지금의 입장은 치료비, 입원비 모두 생돈을 다 내니까 사내가 그만큼 힘들제? 할 수 없지 뭐. 열심히 일해서 해결해야지. 최병우는 친구를 걱정했고 조이루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되새기는 술자리였다. 오, 조이루는 1분 1초를 아끼며 열심히 일했다. 자신의 농가밭에서 왕성하게 일했고 집 옆의 축사에는 소를 4마리나 키웠다.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서 지게로 날랐다. 저녁에는 가마니를 짜고 새끼도 꼬았다. 팔풍 장날에는 뗄나무와 가마니와 새끼도 팔았다. 시골 사람들은 비가 오면 술이나 화투 놀이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조이루는 비 오는 날이면 도랑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 팔았다. 그래도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온 동네를 다니며 부엌 칼과 낫을 갈아주었다. 안학들은 조이루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주문이 몰렸다. 농안기에도 남들이 다방이나 이발관에 모여 싱거운 말 장난으로 길길 그릴 때 조이루는 남의 과수원에서 퇴비 작업을 하거나 뗄나무를 모았다. 조이루는 마치 전쟁처럼 치열하게 일해도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은 들지만 참을 수 있었다. 타고난 강골 체질이기도 했지만 아내를 살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아내의 곁에 매일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배영부는 그런 남편을 더 걱정했다. 지가 넘어지면 업고 갈 사람은 당신 뿐인데 몸조심하고 일도 좀 적게 하이소. 아픈 아내가 성한 남편을 안쓰러워하는 말이었다. 조이루는 연희를 안고 병원으로 갔다. 집에서 새벽 밥 먹고 출발해도 병원에 도착하면 점심 나절이 되어버린다. 배영부는 수사를 맞고 잠들어 있었다. 조이루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푹 자도록 조용히 했다. 바로 그때 연희가 빼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갓 도를 넘긴 아기는 병원 냄새가 싫었던지 아니면 병원 환경이 나설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몇 달 만에 만나는 엄마에게 인사라도 하는 것일까. 당신 언제 왔어예? 깨우지 않고. 어 일어났소? 더 잘 낀 데 연희 때문에 깨꾸려. 지는 됐고에 얼라 기저귀부터 퍼뜩 갈아주이소. 우는 거보이 쉬했네에. 배영부는 아기 울음소리로 배가 고픈지 용변을 보았는지 놀랐는지 아픈지 따위를 구별했다. 조이루는 기저귀를 바꾸고 연희를 아내에게 안겨주었다. 아이고 우리 막내 공주 왔구나. 엄마 알겠지? 옹알옹알. 연희는 엄마에게 인사라도 하듯이 옹알이를 했다. 배영부는 연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볼을 비볐다.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더니 이내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도 그리웠던 막내인데 막상 품에 안고 보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연희의 작은 코에 입술에 귀에 머리에 뽀뽀하고 어루만졌다. 아 이게 내 딸의 냄새구나. 연희야 미안하데이. 저단 모금도 못 먹이는 엄마를 용서하거래이. 배영부는 연희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작은 입술을 보며 끓어오르는 오열을 삼켰다. 그만하소 연희 얼굴에 눈물 떨어질라. 연희에게 너무 미안해서야 저 배를 골리고 있으니. 배영부는 말을 믿지 못하고 눈물을 계속 흘렸다. 어허 얼라 안고 울면 엄마도 안좋고 얼라 정세해도 나쁘다카이. 여보 우리 연희 불상해서 웃잡니까? 저 빼고로 나이는 크면서 많이 아프다카던데. 괜찮소. 언니들이 분유나 암죽을 잘 먹이니 걱정마소. 분유의 엄마 냄새가 납디꺼. 암죽에 엄마 숨결이 있던가에. 배영부는 여과되지 못한 서러움을 본물처럼 쏟아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인사 그만하소. 우리 막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엄마 젖도 못 먹고 엄마 사랑도 많이 굶었어요. 햇볕 못 받는 엄지식물 같습니다. 이 아이 하나 키우기가 위에 아이들 다수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6. 배영분의 걱정과 눈물은 간단히 그치지를 않았다. 그만하소. 얼라 듣는데 나쁜 말하면 당신이나 얼라한테 다 나빠요. 당신이 자꾸 그러면 앞으로는 막내를 안 데려오겠소. 저희루의 말에 배영분은 아랫입술만 씹었다. 어른들이 뭐라 하든지 연이는 방긋방긋 웃었다. 엄마를 위로하는지 아버지를 달려는지 연이는 밝게 웃었다. 여보 지가 죽으면 어허 얼라 듣는데 자꾸 그런 소릴. 저희루가 말을 막았으나 배영분은 멈추지 않았다. 들어 보이소. 지가 죽으면 당신 꼭 재혼하이소. 새 엄마라도 있어야 우리 연이가 잘 큽니다. 난 재혼 같은 거 몰라요. 행여 당신이 떠난다 해도 아버지 있고 언니 오빠가 다섯이나 있는데 연이 하나 못 키우겠소. 저희루는 병원에 몇 번이나 왔지만 오늘처럼 강한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다. 어쩐지 미안한 마음도 들어 아내의 손을 다른 날보다 더 오래 잡아주었다. 경부선 군용 열차는 같은 완행이라도 더 비좁다. 빈 좌석이 없었는데 어떤 청년이 자리를 양보해 주어 연이를 안고 겨우 앉았다. 그런데 앉자마자 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쉬했나 싶어 헤쳐본 기저귀는 그냥 뽀송뽀송했다. 비좁은 객차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온갖 지저분한 냄새들이 뒤섞여 공기가 탔겠다. 어른도 답답한데 연이가 얼마나 힘이 들까 싶었다. 저희루는 연이를 안고 객차 밖으로 나갔다. 이토록 답답하고 힘든 세상을 연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낙동강 수면에는 서쪽 하늘의 노을이 비쳤다. 저희루는 생각에 잠겼다. 작년부터 이태 동안 농사는 흉년이었고 반복되는 노동의 피로는 어금니가 두 개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 아내의 병원비, 아이들 학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걱정이 겹쳐졌다. 수면의 일렁이는 붉은 노을빛이 그의 슬픈 감성을 자극했다. 순간 저희루는 건강한 판단력을 잃고 무서운 생각에 빠졌다. 연이를 잘 키우기는 어렵겠다. 이 애 하나 키우기가 위에 아이들 다수보다 힘들 거라고 했지 눈 딱 감고 밖으로 던져버리자. 저희루는 옆에 사람이 없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른팔로 아이를 안고 왼손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손에는 땀이 났다. 조금 긴장하면 늘 이랬다. 가슴에는 방망이질이 심했다. 누가 오기 전에 얼른 던져야 한다. 바로 그때 강물에 물오리 다섯 마리가 날아왔다. 네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오리 뒤를 졸졸 따르며 헤엄쳤다.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가족이다. 아, 미물도 제 새끼들을 끌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화들짝 놀라며 순간적인 망상에서 빠져나온 저희루는 품에 암긴 연이를 보았다. 공기가 맑아져서 기분이 좋은지 연이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그 눈이 참 예뻤다. 연이의 맑은 눈동자에 아내의 모습이 비쳤다. 연이의 옹알이에 아내의 단아한 음성이 묻어 있었다. 이 아이는 육남매 중에서 제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아 아내의 분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잠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내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잘 지켜주고 예쁘게 키우자.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조희루는 주먹을 부을 건 쥐었다. 그리고 연이의 볼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7.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다. 배영부는 통증이 심했지만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졸랐다. 집에 가서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용히 하늘의 부름을 기다리고 싶어했다. 담당 의사는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라 더 이상의 집착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했다. 사궁암의 수술 후에도 깨끗이 사멸되지 않은 암세포가 여러 장기로 전이된 것이다. 복수가 많이 찼으며 다른 후유증도 석수무책이었다. 조희루는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기 100일 전부터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마지막 기차로 부산까지 갔다. 아내 곁을 지키다가 이튿날 새벽 첫 기차로 밀양에 왔다. 그러면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다했다. 왕복 차중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휴식의 전부였다. 정상적인 체력보다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다. 채병호와 이웃 사람들은 나날이 지쳐가는 조희루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말렸지만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감당했다. 퇴원하여 집에서 4개월 정도 버티던 배영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보, 지가 죽은 후에 한 아이도 남주지 말고 당신이 다 키우고 결혼시키고 약속하이소. 그래요, 내가 잘할 테니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먼 길 편히 가소. 부디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말고 날 기다리시오. 조희루는 아내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씩 밀어넣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잠시 후 배영부는 숨을 거두었다. 그날은 하늘마저 통곡을 쏟는 것처럼 세찬 비가 내렸다. 조희루는 우산도 쓰지 않고 밀짚모자만 쓴 채 마당에 나갔다. 그리고는 비닐 포대기 여러 장을 마당에 깔았다. 여보, 경희 엄마, 발 빠지지 말고 먼 길 편하게 가소. 다 털고 가소.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조희루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과 차가운 빗물이 함께 흘렀다. 마침 그날은 시오리밖에 살던 배영부는의 친정 큰오빠도 세상을 떠났다. 동네 사람들은 남매가 같은 날 저승길 길동무가 되었다고 혀를 찼다. 그때 배영부는 서른아홉의 젊은 아낙이었고 조희루는 갓 마흔의 순박한 시골 남정내였다. 네 살짜리 연인은 아버지와 언니, 오빠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울었다. 식구들을 따라든 금동개도 우우우우하고 서럽게 울었다. 8. 조희루는 아내가 떠난 후부터 모든 관심을 육남매에게 집중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목적인 듯이 집착했다. 애들은 모두 착하고 순했다. 아버지 말을 잘 따랐고 자신들의 할 일을 잘 찾아서 했다. 특히 맏딸 경희가 두 살, 세 살 더울로 내려가는 다섯 동생들을 살뜰이도 챙겼다. 큰아들 상규는 열네 살답지 않게 어젓하고 속이 깊었다.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집에서 일을 돕는 시간이 더 많았다. 차남 종규는 여섯 중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였다. 공부, 미술, 서예, 노래, 글짓기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부분에서 항상 1등일 뿐 아니라 북박이 반장이었다. 시골 학교였지만 군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다. 종규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고 형제들에겐 부러움과 자랑의 대상이었다. 조이루는 종규가 상을 받아오는 날이면 아이들에게 과자나 통닭 파티를 열어주었다. 아이들의 처진 어깨를 가장 싫어하는 조이루는 기를 살려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더라도 육성회비나 학교 납부금 따위를 미루지 않았다. 조이루는 밥상머리 교육에도 공을 많이 덜였다. 동네 어른들께 인사 잘하고 친구들에게 양보살하며 사회 좋게 지내라고 가르쳤다. 물론 형제끼리도 모두 어족해 지내도록 세심하게 가르쳤다. 그가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조이루의 형제는 삼남매인데 우때의 재산이 별로 없어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누나인 조일선이 아주 예뻤다. 조일선은 산내면의 제일 부자인 최씨 집안으로 시집갔다. 조일선의 남편은 처가의 생활이 어렵다고 조이루에게 농가 밭을 조금씩 주었다. 그 전답으로 겨우 먹고 살던 조이루는 동생 조일도를 결혼시킬 때 전답을 모두 주었다. 본래 욕심이 적었던 조일우에게는 목수였던 동생이 더 가난해 보였기 때문이다. 조일우 자신은 기운이 세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살리라 믿었다. 그래서 동생에게 모두 양보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일도는 결혼하자마자 자기 아내를 형수에게 더부살이 시키고 혼자 부산으로 갔다. 장장 8년이나 혼자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명절이나 재산날 큰 집에 오면 재사비용으로 달랑 1만 원을 내놓았다. 그러면 이튿날 조일우는 동생에게 차비하라며 2만 원을 주었다. 그렇게 아내까지 형수에게 맡겨놓았던 조일도는 형수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몸병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조일우의 처남이 화를 내며 자영과 사돈을 비난했다. 자영 사람이 어째 그렇습니까? 사돈이 정말 안 오면 나도 자영을 안 볼랍니다. 알아서 하이소. 처남의 서술에 조일우는 동생에게 차비까지 준다면서 제발 한 번만 문병 오라고 통사정을 했다. 결국 조일도가 문병 오면서 처남은 좀 누그러졌지만 조일도는 형이 주는 차비를 사양 한 번 안 하고 받아갔다. 조일도는 여섯 명의 조카들에게 사탕값 10원 한 장도 준 일이 없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얼음처럼 냉정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를 골아서 그런지 큰 집에 오기만 하면 개글스럽게 먹어댔다. 조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동생 원망도 했지만 육남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양보하고 베푸는 사람은 자식들의 심성도 좋아진다고 믿었다. 조일우는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가시나 이노마 저노마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매질도 안 했다. 생활태도에 대해서 엄마 있는 집의 아이들보다 더 반듯하게 가르쳤다. 9. 하루는 경희가 순이에게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순이는 바로 아래의 명희에게 시키고 명희는 또 막내인 연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하지만 연희가 싫다고 버티었다. 경희는 새 여동생을 불러넣고 빗자루로 손바닥을 한 대씩 때렸다. 연희는 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께 울면서 열려받쳤고 조일우는 경희를 불러 크게 꾸짖었다. 하지만 조일우는 우는 맞다를 그냥 두지 않았다. 가까이 오게 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꼭 잡으며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경희야, 엄마 대신으로 네가 고생하는 거 아버지가 다 알고 있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동생들 아껴줘라. 곧 우리도 잘 살게 될 끼다. 알았제? 경희는 한생 처음 혼났지만 크게 서럽지는 않았다. 그만큼 조일우는 따뜻한 아버지였다. 조일우는 다섯 살짜리 연희를 업고 한 시간이나 걸어서 처가에 갔다. 아내가 죽으면 처가 걸음이 뜸한 것이 보통이지만 그는 사람의 인연을 무척 소중히 여겼다. 장인과 장모의 기일에는 언제나 정갈한 한복 위에 두루마기까지 갖추어 입고 갔다. 아내 없는 처가 나들이에 막내딸만 업고 가는데 연희는 그런 날이 좋았다. 오가는 동안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업히는 것도 좋았고 두루마기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참 좋았다. 외삼손이 제 손을 잡고 우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만난 것을 많이 챙겨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조일우는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육남매에게는 논밭의 일도 시키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두 자신이 감당했다. 조일우는 남의 소를 배내기로 더 키웠다.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했다. 아내의 병원비를 대느라 빚이 늘어났다. 농과 밭을 팔지 않고 온전히 지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었기 때문이다. 그가 워낙 성실하니까 말만 하면 이웃들이 돈을 잘 빌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최병호는 더욱 파격적이었다. 그는 조일우에게 이자도 받지 않았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최하월 2부인 사채이자는 평균이 2부오리였다. 좀 비싼 사람은 3부도 받고 급전이면 5부까지 받는 사람도 있었다. 최병호는 조일우에게 언덕처럼 미더운 친구였다. 그런 까닭에 조일우는 돈이 생기면 최병호의 돈부터 먼저 갚았다. 비싼 이자부터 먼저 갚고 싼 이자를 뒤에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조일우는 최병호의 무이자빚부터 갚았다. 최병호는 자용증조차 받지 않았다. 처음에 조일우가 남들에게 써주듯이 자용증을 써줄 때 최병호가 말했다. 자네를 못 믿으면 이따위 종이조각을 우쌤 믿겠노? 최병호는 웃으며 자용증을 찢어버리고는 조일우의 손을 힘껏 잡았다. 자네 이 손이 진짜 백이 자용증인 기라. 최병호는 선량한 미소를 지었고 조일우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10. 어느 비오는 날 오후 낯갈고 있는 조일우에게 최병호가 찾아왔다. 여보게 이루 자네 말이야 혹시 새장가 들면 어떻겠노? 아니 나은데 없이 그게 무슨 소리고? 두 눈이 커진 조일우에게 최병호가 말했던 것은 소위 재혼 근유였다. 애들에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진지하게 권했다. 이제 42살이니까 남은 세월을 혼자 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일우는 아내의 발병 이후 5년 동안이나 어떤 여자와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를 여유도 없었고 상대를 찾아본 적도 없었다. 오직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몸 아끼지 않고 일만 했다. 하지만 그도 힘들 때는 쉬고 싶었으며 허전할 때는 누군가의 위로도 받고 싶었다. 더구나 그는 더운 피가 흐르는 건강한 남자였고 지금 간곡히 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중마고우 아닌가. 내 먼 친척 중에 민소정이라고 혼자 사는 여자가 있대. 처음 결혼에는 실패했다네. 얼라를 못 낳아서 소방 맞았다. 그런데 얼라를 못 낳으면 자네에겐 더 좋지 않겠나? 자네 애들에게도 물론 좋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중매 이야기가 몇 차례 더 오간 끝에 조일우는 최병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다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서둘지 말자고 했다. 서로가 재출발이니까 신중하게 하자며 일단 동거에 돌아갔다. 다행히 민소정은 싹싹해서 아이들과도 잘 융화되었다. 요리나 바느질 같은 살림도 야무지게 하는 편이었다. 연희가 여섯 살 되던 봄날이었다. 언니의 오빠들은 모두 학교에 갔고 연희는 새엄마와 집에 있었다. 민소정은 좁은 마루에 앉아 봄볕을 받으며 연희를 자신의 무릎에 누였다. 그리고 성냥개비로 귀를 후비기 시작했다. 연희는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귀를 맡기고 있었다. 잠시 후 연희는 미간을 찡그렸다. 누구라도 귀를 후비면 심지어 제 귀를 자기가 후벼도 반사적으로 찡그릴 수가 있다. 하필 바로 그 순간에 조희루가 들어온 것이다. 대문에 들어오면서 보니 연희가 찡그리고 있는데 방금이라도 울음보가 터질 것 같이 보였다. 뭐야? 당신 지금 애한테 무슨 짓 하는 거요? 조희루는 평소와는 전혀 딴판으로 고함을 질렀다. 어린 막내딸을 학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민소정은 너무 당황했다. 아니 귀 후벼준다고 조금 그렇게 시작된 일이 심각한 다툼으로 확대되었다. 연희는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겁을 먹었다. 집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었다. 민소정은 너무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예 연희야 내가 귀를 찔렀나 피라도 났나 울지만 말고 대답해보라 카이. 하지만 연희는 대답을 못하고 더 크게 울었다. 조희루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불쌍한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다니 당신이 인간이가. 11. 그렇게 집이 떠나도록 벌어진 소동을 중간고사 마치고 일찍 집에 온 상규가 보았다. 상규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코밑이 거뭇해지고 체격도 다부진 아이였다.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 자지러질 듯이 울어제끼는 연희를 본 상규는 평소의 침착성을 잃어버렸다. 앙칼찍에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민소정에게 달려들어 밀고 때렸다. 민소정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같이 엉켜서 몸싸움을 벌였다. 가까스로 조희루가 말려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으로 조희루와 민소정의 관계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민소정이 나를 세우니 육남매가 모두 피하며 집 분위기는 살으름판처럼 바뀌었다. 조희루는 며칠 후에 재병원을 찾아가서 막걸리를 나누었다. 그 여자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미안하데이 친구. 두 달 동안의 동거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연희는 항상 기운이 없었다. 이모들은 연희가 어릴 때 젖배를 골아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연희는 젖배보다는 마음의 그늘이 더 심각했다. 봄에 귀후빌 때 아프지도 않았고 피도 안 났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아버지와 새엄마가 안 싸웠을 텐데 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다. 토요일 일찍 집에 온 종교에게 연희가 살짝 말했다. 작은 오빠야는 편지 잘 쓰재? 편지는 와. 어, 내가 초코파이 두 개 사줄게. 새엄마에게 편지 좀 써줄래?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이고? 새엄만 저거 집에 갔다 아이가. 어, 사실은 귀후빌 때 안 아팠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아버지랑 새엄마가 싸웠다 아이가. 그래갖고 새엄마가 갓부렸고. 연희의 눈에는 이슬같은 눈물이 달렸다. 종교는 연희를 달렸다. 괜찮다. 벌써 다 끝난 일인데 뭐. 그러고 우린 새엄마 없이도 살 수 있대이. 종교는 중학교 1학년이라도 생각이 깊고 조숙했다. 작은 오빠야, 우리 엄마는 나를 낳다가 병 걸렸고. 새엄마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갓부렸고. 그런가야 돼. 택도 없는 걱정 말고 밥이나 많이 먹어라. 종교는 연희의 가녀린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연희는 시름시름 자꾸 약해졌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피하고 배가 고프니까 과사를 먹었다. 과사를 먹으니 또 밥을 안 먹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12. 연희가 열 살 때였다. 혼자 집에 있다가 과사 생각이 났다. 금방 선반 위에 있는 저금통을 내린다고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 돈을 꺼내어 과사를 사먹을 요량이었지만 잠깐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심한 통증과 무서운 생각에 집이 떠나 가도록 울었다. 그때 마침 돌아온 소희루는 연희의 팔이 단순 골절인 줄 알고 접고련에 데리고 갔다. 하지만 남자 세 명에서 뼈를 맞추는 모어가 접고련에서 두 개의 뼈를 더 부러뜨리고 말았다. 집에 오던 버섯 속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는 모두 세 군데나 부러졌다고 했다. 바로 입원하여 수술하고 한 달 후에 퇴원냈는데 이번에는 팔이 펴지지 않는 거였다. 소희루는 매일 더운 물로 찜질을 해주며 자신의 오판으로 딸을 고생시켜서 무척 후회했다. 연희야, 아버지가 잘못해서 네가 고생하구나 미안하데이. 누구보다 강인한 조희루도 연희가 아프기만 하면 쩔쩔맨다. 그러나 연희는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아버지가 고맙기만 했다. 연희가 13살 겨울방학 때 경희가 결혼을 했다. 12살이나 많은 큰언니가 엄마처럼 든든했었는데 시집을 가버리니 너무나 슬펐다. 언니를 데려간 형부라는 남자가 미웠다. 4살에 엄마가 하늘로 가버렸고 6살에 새엄마가 싸우고 돌아갔고 지금은 큰언니도 가버렸다. 예민한 연희는 3번의 아픈 이별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밥을 먹지 못했다. 늘 굶고 울기만 했다. 큰언니가 보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 몰래 뒤안에 가서 매일 울었다. 몸은 나날이 야유와 같고 마음에는 먼지가 날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허약하던 연희는 16살부터 폐결액을 앓기 시작했다. 너무 먹지 않고 마음의 상처와 싸웠으니 몸은 나날이 약해졌다. 보건소에서 약을 다 먹었지만 삼키자마자 토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바로 앉아있기도 어려웠다. 매일 누워서 지내던 어느 날 소이루가 연희의 몸무게를 달아보니 37kg에 불과했다. 여고 1학년인 딸의 체중을 확인하고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방에 누운 연희는 뼈에 껍데기만 붙어있는 해골 같았다. 눈만 꿈뻑꿈뻑했지 죽은 실체나 진배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희는 임파선 종량의 진단까지 받았다. 목에 아홉 뼈의 혹이 생겼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력이 너무 약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급한대로 보건소의 약을 먹으며 멀건 미염으로 연명했다. 숨만 붙어있었지 도무지 사람 꼴이 아니었다. 소이루는 불안했다. 15년 전 군용 열차에서 던져버릴 생각까지 했던 일이 떠올랐다. 아, 내가 죄를 받는구나. 저 불쌍한 아이를 우째 핥고 내가 모진 생각했으면 나에게 벌을 주지 하늘은 우째서 저 어린아이에게. 소이루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눈물만 줄줄 흘렸다. 13. 그러던 어느 날 세 언니가 모두 왔다. 언니들은 피골상접의 막내 모습을 보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며칠 못 넘기고 죽을 아이처럼 보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동네에서는 연희가 죽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사흘 후에 둘째 언니 순희가 다시 왔다. 제 동생을 살리겠다며 직장의 사표까지 내고 온 순희를 보자. 소이루도 다시금 용기가 생겼다. 소이루는 개소주를 만들어 왔다. 어른들도 먹기 어려운 개소주를 16살 소녀가 먹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연희는 아버지의 거듭된 책임과 둘째 언니의 눈물 섞인 애원에 못 이겨 억지로 먹었다. 그러나 목구멍에 채 넘어가기도 전에 다 올려버렸다. 처음 며칠은 먹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비린내가 입에 배면서 서서히 적응이 되었다. 연희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둘째 언니의 살뜰한 보살핌 덕으로 조금씩 나아졌다. 그로그로 개소주를 6마리나 먹었다. 또 시커멓고 징그러운 오골개 백숙도 10마리나 먹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체력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20리 밖 동네에서 점집을 하던 배보살이 조이루와 연희를 불렀다. 배보살은 조이루의 처형이고 연희의 둘째 이모였다. 그녀는 조이루를 보자마자 거두설미하고 본론을 말했다. 제부 보이소 시방 그 집에서 안 나가면 연희가 죽습니데이 빨리 이사를 해야 연희를 살릴 수 있다카이. 조이루는 가슴이 철렁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그런 충격은 1분도 가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처형 말씀대로 하지예. 연희가 중요하지 그까지 집이야 뭐 중요합니까? 조이루는 처형 집에서 나오는 즉시 밀양 음내로 집을 구하러 갔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내 이동의 작은 주택 하나를 구입했다. 급한대로 체병호를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렸다. 그리고 또 나흘 후에는 이사를 했다. 이사 나온 그날부터 연희는 기적처럼 입맛이 되살아났고 약효도 좋아졌다. 1년 정도 지나서는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다. 체력이 좋아졌기에 임파선 종양도 수술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건강은 급속도로 좋아졌다. 체중도 56kg으로 아주 튼실해졌다. 조이루는 건강해진 연희를 보며 한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연희를 세 번 얻었다고 생각했다. 처음은 출생이고 두 번째는 군용 열차에서였고 이번이 세 번째인 것이다. 막내는 아내가 제일 걱정하던 아픈 손가락이어서 더 애틋했다. 하루는 셋째 명희가 친구에게서 고양이를 얻어왔다. 모두가 예쁘다고 좋아할 때 조이루가 들어왔다. 이거 먹고 고양이라해 너무 이뻐서 친구한테 얻어왔습니다. 안 된다. 다 항상 돌려주고 오래. 와예? 고양이가 어째다고 그럽니까? 니 정신이 있나 없나? 고양이는 방에도 들어오는 짐승인데 털 날리면 연희한테 해로운 거 모르나? 그랬다. 조이루는 호흡기 약한 연희를 걱정했던 것이다. 결국 고양이는 그날 밤으로 되돌려 보내고 말았다. 14. 조이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다. 아이들이 크면서 학비 부담도 비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내의 병원비 빚은 몇 년 전까지 가까스로 갚았지만 연희의 치료비와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다. 경희야 시집을 갔지만 다른 아이들은 한창 돈이 들어갈 시기였다. 50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힘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어금니는 모두 빠졌지만 틀리 주문을 할 여유가 없었다. 조이루는 최병호를 찾아가서 의논했다. 시골의 농토와 소를 모두 팔아서 빚부터 갚을 생각이니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병호도 무척 섭섭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음을 잘 알았다. 조이루와 헤어진 최병호는 마을 회관 옆의 이발관에 갔다. 시골 이발관은 이발 외에도 온갖 정보가 교류되는 공간이다. 마을 남정네들의 놀이터와 사랑방이기도 했다. 최병호는 이발관에서 조이루의 농토와 소를 판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 유달리 눈빛이 변하는 사람이 있었다. 최병호보다 3살 아래인 김희동이었다. 김희동은 군대 시절에 수색근무하다가 주례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다. 제대를 했지만 상의용사이며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농토는 본래 없었지만 있다 한들 농사시의 몸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얼굴 통하는 사람들에게 얻어먹거나 빌려서 썼다. 하지만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적선하듯이 도와주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졸어들었다. 외상술도 꼬리가 길어지니 술집에서조차 냉대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는 급기야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작게 시작했던 종도둑이 차차 큰 도둑으로 변하며 교도소에도 들락거리게 되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이 배우는 목공기술 따위를 배우지 않았다. 그걸 배운다 해도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고참들로부터 도둑질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대문이나 현관 열쇠를 여는 방법을 배웠고 금고 다열 여는 방법도 배웠다. 출감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자물쇠 여는 연습도 많이 했다.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하면서 그의 돈 씀씀이도 커졌다. 사람들은 그의 소행을 알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모른 척했다. 그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괜히 건드렸다가는 보복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희동은 다섯 번 성공하면 한 번 잡히는 정도로 성공률이 비교적 높았다. 이미 전과 육범인 그는 교도소에 또 들어가는 게 겁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교도소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안에서는 술담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웠다. 그런데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만 하면 혈색이 좋아졌고 사람들은 그에게 감방체질이라고 농반 징반으로 말했다. 15. 그런 김희동이 작날 조희루를 찾아왔고 습관대로 형님을 혀임으로 발음했다. 혀임네 살기가 힘들지에? 어 그냥 그렇지 뭐. 조희루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김희동이 반갑지 않아서 대면대면 했다. 혀임도 돈이 좀 필요하다 카대에. 김희동은 마른 입술을 혀로 핥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리고 바짝 당겨앉으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혀임네 나하고 손잡으면 아니 나를 쪼매만 도와주면 묻고 사는 걱정은 끝이 납니다. 손을 잡다니 자네를 도와준다꼬 그게 무슨 말이고? 조희루가 미심적인 눈빛으로 묻자 김희동이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 같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 수감 횟수가 많아질수록 음변도 좋아졌다. 혀임네 잘 들어보이소. 음래에 동성 가구점 알지에? 그 가구점 정사장이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매월 15일인데 하루 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금고에 넣어두거든예. 이튿날 월급 준다꼬. 가만 희동이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노? 조희루가 단호한 목소리로 김희동의 말을 끊었다. 어허 혀임네 그냥 들어보라카이. 혀임 술집 백설장 알지에? 정사장은 매일 가구점 문 닫으면 백설장 양마담에 가거든예. 그 양마담이 정사장 애인이고 정사장은 마누라 죽기 전부터 양마담과 연애했는데 조희루는 약간 짜증스럽게 입술 끝을 비틀며 김희동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정사장은 알아도 양마담은 모르는데 김희동도 조희루의 말을 끊으며 그러나 목소리를 약간 더 낮추면서 말했다. 마심이도 혀임은 알 필요도 없지예. 이런 일은 정보가 중요한데 나는 모든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지예. 그건 내 전공이거든예. 내가 정보 수집을 다 하고 돈도 내가 빼냅니다. 빼내는 건 내 특기거든예. 나는 내 전공과 특기를 살려서 그러면 전공과 특기를 살려서 자네 혼자 다 하지. 와 내한테 이런 말을 하노. 혼자 해도 됩니더. 그런데 성공률을 더 높일라카이 혀임의 협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돈 빼나오는 시간은 한 5분이면 됩니더. 그런데 혹시 정사장이 빨리 돌아오면 판이 깨지지예. 그러니까 혀임이 백설장 골목에 딱 숨어있다가 그 양반이 나오면 빨리 와서 나를 탈출시키는 기라예. 아무래도 그 양반의 발걸음보다 혀임의 오토바이가 몇 배나 빠르다입니까. 16. 김희동의 빠른 설명에 조희루는 큰 눈만 껌뻑거렸다. 16. 무슨 그런 도깨비 같은 짓을. 16. 그러고 현장에 갈 때나 올 때나 오토바이로 날 실어주면 혀임의 역할은 끝나는 거지예. 조희루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다. 16. 난 안 돼. 한 번도 안 해봤고. 하여간 그런 짓은 난 싫어. 김희동은 조희루의 대답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느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 싶었다. 17. 혀임은 위험부담이나 역할이 작지만 빼낸 돈의 50%를 주겠십니다. 18. 아니 역할도 작은데 절반이나 준다꼬? 19. 아 그건 내 마음이지예. 19. 나는 홀몸이고 혀임은 자식들이 많다 아입니까? 19. 김희동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말했다. 19. 그러나 빼낸 돈의 액수를 조희루가 알턱이 없으니 19. 김희동의 말 맞다나 내 마음이다 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셈이다. 19. 어깨를 뒤로 젖히며 10%만 줄 생각을 하는 김희동에게 20. 이번에는 조희루가 당겨 앉았다. 20. 그래 위험한 거는 아이가? 20. 들통나면 혀임은 오토바이 타고 튀어 뿌리고 20. 교도소는 나 혼자 갑니다. 21. 서로 비밀은 확실히 지켜야 하고에. 21. 김희동은 너물 너물 웃었지만 조희루는 가슴이 쿵쿵 뛰고 입이 바싹 말랐다. 21. 그래 언제 할 거야? 21. 아이고 혀임예. 방금 말했잖아예. 21. 15일이 월급날이니 14일 밤에 한다고예. 21. 이런 일은 집중력이 좋아야 하니 정신 차리소. 21. 조희루는 딱 한 번만 하기로 작정했다. 22. 김희동의 전공과 특기를 믿고 집중력만 좋으면 되리라 믿었다. 22. 또 자신은 별로 어려운 역할이 아닌데다. 23. 정사장이 백설정에서 늦게만 나오면 아무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다. 24. 혹시 빨리 나오더라도 노인의 발걸음보다 오토바이가 몇 배나 빠르다는 김희동의 분석도 정확하다고 믿었다. 25. 이날 홍하춘 뒷방에서 두 사람이 먹은 간짜장은 너무 불어서 맞대가리가 없었다. 27. 조희루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흘 동안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다. 26. 평소와 달리 손에 땀도 많이 났고 식욕도 떨어졌다. 27. 긴장이 될수록 자살한 실수도 많아졌다. 28. 예민해져서 짜증도 많이 부렸다. 28. 13일 밤에 조희루는 아내의 꿈을 꾸었다. 29. 사별 이후 세 번째의 아내의 꿈이었다. 29. 처음에는 민소정과 헤어진 것을 나무랐고 29. 두 번째는 경희 결혼을 잘 시켰다고 좋아했다. 30. 그런데 이날 밤의 꿈은 급박했다. 30. 경희 아버지 내일은 절대 오토바이 타지 마이소. 30. 그리고 연희한테 신경 좀 써이소. 30. 혹시 나쁜 친구를 안 사귀는지 살펴보고 해. 30. 조희루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30. 김희동을 찾아갔다. 31. 물론 오토바이는 집에 두고 20분이나 걸어서 갔다. 31. 이봐, 희동이. 31. 내일 그거 말이야. 31. 난 아무래도 못하겠구먼. 32. 자네 혼자 하게. 32. 와예. 돈 필요 없습니까, 형님. 32. 어, 도저히 안 되겠네. 미안하데이. 33. 그 대신에 비밀은 지켜줄게. 33. 소희루는 김희동에게도 그런 짓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으나 34. 그 말은 삼켜버렸다. 34. 알았습니다. 나 혼자 하면 100% 다 먹고 좋지 뭐. 35. 들켜봐야 교도소에 가지 죽기야 하겠습니까? 35. 별은 6개나 7개나 그게 그거야. 35. 집에 돌아온 조희루는 연희를 기다렸다. 35. 연희는 요즘 친구들이 집에 많이 놀러오더니 외출도 부쩍 잦아졌다. 36. 몇 년 동안이나 밥도 잘 안 먹고 크게 앓았으니 그때 놀지 못한 걸 되찾기라도 하는 아이 같았다. 37. 그래서 조희루는 별로 잔소리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37. 하지만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아내의 말이 자꾸 생각났다. 38. 그래서 오늘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고 김희동의 유혹도 물리쳤지만 늦게 들어오는 연희가 걱정되었다. 38. 시간이 늦어지자 조희루는 골목 끝까지 나가서 서성거렸다. 39. 연희는 거의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왔다. 39. 어? 아버지 여기서 뭐합니까? 40. 뭐하긴 우리 막내 기다렸지. 40. 에이 제가 뭐 어린애인가에? 41. 어린애 아이고 다 큰 처녀라서 더 걱정이 돼이. 41. 조희루는 방에 들어가서 연희에게 말했다. 41. 연희는 친구들 몇 명이고? 41. 친구들예? 한 서른 명? 아니 50명쯤 될 거라에. 42. 아니 그런 건 그냥 아는 사람이고. 진실한 친구 말이다. 42. 진실한 친구라면 어떤 친구 말입니까? 42. 아 좋을 때 함께 웃는 사람은 많지. 43. 하지만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안 많대. 44. 그런 진실한 친구가 세 명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인기라. 45. 연희는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친구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45. 자신이 많이 아플 때 죽었다고 소문내는 사람은 있어도 찾아와서 손잡아준 친구는 없었다. 46. 연희야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이 돼이. 47. 앞으로 살면서 진실한 친구를 잘 사겨라. 47. 친구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꼭 기억해 두레. 48. 조희루는 연희가 항상 걱정이었다. 48.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젖배도 걸며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이다. 49. 마음이 너무 여리고 남은 말을 의심 없이 따르는 것도 걱정이었다. 49.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스물 네 살인 연희에게 일어나고 말았다. 50. 온갖 가문 이슬로 따라다니는 남자가 생긴 것이다. 51. 연희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을 잘 따른다. 51. 난생 처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받으며 그 남자와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다. 52.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거나 아름다운 출발은 아니었다. 52. 억지로 권하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시고는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해버린 것이다. 52. 그리고 삼뇨 드라마처럼 덜컥 임신이 되었다. 53. 단 한 번의 실수로 연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54. 연희는 세상을 너무 몰랐던 탓에 아기만 생기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55. 만약 엄마나 큰언니가 함께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55. 어쨌든 장호근은 연희를 앞세우고 소희로에게 인사하러 왔다. 55. 내가 연희씨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겠습니다. 55. 연희는 깜짝 놀랐다. 55. 어른께 자기 자신을 제가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라고 하다니 56. 그 자리에서만 세 번이나 벌어덮는 말투를 듣고 기가 막혔다. 56. 기본 교양이 없고 가성교육을 못 받은 장호근에게 크게 실망했다. 57. 조희로는 당연히 장호근을 싫어했다. 57. 우선 5남매의 맞으라는 것이 걸렸다. 58. 연희는 막내로 살았기 때문에 동생들 많은 집에서 맏며느리의 역할을 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58. 그리고 택시기사라는 직업도 싫었다. 58. 시골의 택시기사는 당장의 생활도 어렵지만 미래의 전망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59. 또 일 자체가 위험해서 늘 걱정해야 한다. 59. 몇 년 동안 벌어도 한 번의 실수로 휘청거릴 수 있는 직업이 온전이라고들 한다. 59. 하지만 연희는 자꾸 불러오는 배를 몰래 만지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60. 그래 내가 저지른 일이야. 아기를 내가 책임져야 해. 61. 연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61. 무지한 남편은 가르치면 될 것이고 참으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아버지를 졸랐다. 62.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했듯이 결국 연희의 고집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62. 신부 입장할 때 팔짱 꼈던 아버지의 굳은 입술을 보고 연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뱃속에 있는 새 생명을 위한 결심을 접을 수는 없었다. 63.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조이루는 술을 마시고 울면서 큰 누이에게 말했다. 63. 누님예 우리 막내 이쁘지예. 꼭 오로라 공주같지예. 그런데 그 애가 앞으로 어째 살아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64. 옆에 있던 오남매도 우울해졌다. 형제들은 엄마 장례식 날 말고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64. 조이루는 품을 떠나는 막내딸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사위가 성에 차지 않아 마음이 더 무겁다. 65. 경희가 우니까 순이와 명희도 따라 울었다. 65. 조이루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깔끔한 성품이었다. 66. 아침에 일어나면 앞마당부터 말끔히 비질하고 방 청소까지 꼼꼼하게 했다. 67. 어른이 그렇게 하니 육남매도 모두 부지런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본받았다. 67. 조이루의 회갑을 얼마 앞두고 자식들이 모였다. 68. 아버지 회갑 선물로 뭐 해드릴까에? 69. 경희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던 조이루가 느리게 입을 열었다. 69. 내 죽을 때 입을 수위나 한 벌 해두고. 69. 그래서 육남매가 십시일반으로 수위를 해드리고 냉장고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드렸다. 69. 며느리 사위 손자들까지 대가족이 근사한 식당으로 가서 회갑 축하 파티도 모양 있게 했다. 69. 조이루는 그때부터 한복용 박사 속에 수위와 마른 홍고추를 넣어 보관했다. 70. 해마다 뒤집고 하며 세심하게 관리를 했다. 70. 연희는 혼자서 조금씩 모아둔 적금을 탔다. 70. 연희는 따뜻한 봄에 아버지와 작은 오빠를 함께 제주도에 보내드렸다. 71.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먼저였고 오빠에게도 심기일준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72. 그 당시 종교는 돈을 벌 때였지만 주식을 해서 다 날려버린 탓으로 어깨가 쳐져 있었다. 72. 또 연희는 아버지의 여행이라면 딸보다 아들의 동행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73. 조이루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연희의 끈질긴 설득으로 여행에 나섰다. 74. 막내 덕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는 조이루는 무척 흥분되었다. 74. 연희는 아버지와 오빠의 즐거운 표정을 보고 공중에 둥둥 뜨는 것처럼 행복했다. 75.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집에 돌아온 조이루는 여행지에서 경험한 이야기 보따리를 즐겁게 풀었다. 76. 연희에게 고맙다 잘 다녀왔다며 흐뭇해하는 조이루의 입은 웃었고 눈가엔 이슬이 촉촉했다. 77. 연희도 자식으로서 가장 보람된 도리를 했기에 기분이 좋았다. 77. 연희는 결혼 후 3개월 만에 아들 유민이를 낳았다. 77. 처음에 조이루는 덤덤하기만 할 뿐 별 말이 없었다. 78. 애초에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아기에게도 얼른 정이 생기지 않았다. 79. 그런데 연희가 유민이를 안고 자주 오니 서서히 재롱이 보였다. 79. 어떤 날은 기다려지기도 했다. 그것은 핏줄의 끌림이었다. 79. 가만히 보니 유민이가 귀엽기도 했지만 영리하기도 했다. 80. 조금씩 자라면서 배꼽 인사를 하거나 노래라도 부르면 깨물고 싶을 만큼 귀여웠다. 80. 유민이가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80. 녀석을 안고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80. 녀석이 다 먹을 수만 있다면 가게의 과자를 모두 다 사주고 싶었다. 81. 하지만 연희는 유민이가 과자를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81. 자신의 어린 시절을 겪었던 거식증과 허약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81. 조이로는 어떤 일이든지 연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81. 연희의 말이라면 맹목적일 정도로 다 들어주려고 했다. 81. 하루는 연희가 유민이를 데리고 왔는데 낯빛이 어두워 보였다. 81. 연희야, 와카노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81.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81. 그러나 연희가 강하게 부정할수록 진심과는 반대라는 것을 조이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81. 조이로는 연희를 살살 달래며 물어보았다. 81. 사실 연희는 결혼생활을 무척 힘들어했다. 81. 시어머니는 연희를 경계하거나 심한 말로 함부로 했다. 81. 남편의 무지와 고집도 도를 넘을 정도였다. 81. 연희보다 여섯 살 많은 장호근의 정신연령은 턱없이 낮았다. 81. 그는 무척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81. 매사에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없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몸에 뵌 사람이다. 81. 능력이 부족하면 아내의 말이라도 좀 들어야 할 텐데 곧 죽어도 남자의 자존심은 있어서 큰소리만 땅땅 쳤다. 81.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81. 아니 이거 얼라바지 아이가? 81. 얘 유미니 바지 하나 샀어예. 81. 무슨 소리고 바지가 있는데 또 샀나? 81. 하나뿐인데 세탁하려면? 81. 장호근은 아내의 말을 자르며 질문을 날렸다. 81. 아니 따졌다. 81. 그래 얼마 좋노? 좀 많이 깎았나? 81. 15,000원 줬어예. 81. 아니 애들 옷이 와 그리 비싸노? 좀 싼 거 없더나? 81. 장호근은 자신의 벌이가 시원찮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81. 우리나라 물가는 택시값 빼고 모두 비싸다고 평소에 불평했다. 81. 담배값 올랐다고 여름이나 정부에 욕을 하는 위인이다. 81. 연희가 그릇이나 주방용품 하나를 사와도 왜 샀느냐는 등 비싸다는 등 입을 댔다. 81. 연희는 남편이 너무 점생이라서 믿어온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81. 연희는 이따금 남편과 아버지를 비교하기도 했다. 81.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책임감을 잊지 않았으며 매사에 신중하고 성실했다. 81. 과묵해도 자애로웠다. 81. 하지만 남편은 책임감이나 성실성도 없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할 줄 몰랐다. 81. 또 형제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신경 쓰지만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냉담했다. 81. 거친 행동도 종종 보였다. 81. 어떤 날 아침에는 일하러 갈 시간이라고 깨웠는데 화를 벌컥 내며 밖에 가서 물동이를 들고 왔다. 81. 그리고 물 한 동이를 이불 위에 다 부어버렸다. 81. 연희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차차 많아졌고 그렇게 누적된 불만이 아버지 앞에서 어두운 얼굴로 나타난 것이다. 81. 내색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81.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고 특히 연희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조희루가 그걸 놓칠 리가 없다. 81. 예, 연희야 니 무슨 일 있지? 81. 일? 일이라뇨? 81. 아버지한테 말해봐라. 뭐가 문제고? 81. 장수방이 힘들게 하더나? 81. 아, 아닙니다. 그런 일 없어요. 81. 그라믄 와 그래 힘이 없노. 젊은 애가 한숨이나 쉬고 말이지. 81. 그냥 조금 피곤해서야 신경 쓰지 마이소, 아버지. 81. 연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안겨서 펑펑 울고 싶었다. 81. 힘든 것을 다 일러받치고 싶었다. 81. 하지만 아버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다. 81. 다음 날 아침 조희루는 집을 나가면서 중얼거렸다. 81. 자식은 부모 마음 다 몰라도 부모는 자식 마음 다 알아. 81. 장수방을 만나보자. 81. 소희루는 장호근이 근무하는 택시회사 사무실로 갔다. 81. 장호근은 마침 쉬는 시간인지 커피를 마시며 동료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81. 여보게 자네 나 좀 보세요. 81. 아,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81. 잠깐만예. 이거 다 됐어요. 점심 내기라서. 81. 장호근은 찾아온 장인에게 의자를 권하거나 자판기 커피 한 잔도 대접할 줄 몰랐다. 81. 장인은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바둑을 두면서 장인은 옆에 세워두는 사람이다. 81. 사람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81. 이런 인간이 어떻게 처자식을 보호하고 살아갈 것인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81. 조희루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냥 나와버렸고 장호근은 앉은 채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만 말했다. 81. 조희루는 연희의 아파트로 가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81.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다. 81. 그런데 연희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81. 그렇다면 결혼생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81.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 82. 포기하는 것도 선택의 한 방법이다. 81.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자식에게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82. 조희루는 마음이 복잡했다. 82. 아파트 앞에서 잠시 서성이든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82. 그래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 83.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참아보자. 83. 오늘 사위에게 당했던 부대접도 잊어버리고 84. 조희루는 집에 와서 혼자 소주를 석 잔 마셨다. 85. 저녁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85. 자식들이 아프거나 힘들어 할 때면 아내의 생각이 더 간절했다. 86. 수척한 볼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87. 아내가 몹시 그리웠다. 82. 아침에 늦게 눈을 떴다. 그것도 대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깬 것이다. 87. 이 사람 이루 자네가 늦잠을 자라니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내 그려. 87. 아, 최동장 왔는가. 87. 밤에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이 들었구먼. 88. 그런데 그 강생이는 먹고. 88. 어, 이거? 내 동생 집에 해피가 새끼를 여섯 마리나 낳았거든. 89. 그 중에서 똘똘한 녀석을 내가 얻어왔지. 89. 자네가 적적할 것 같아서 말이야. 90.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추수 끝난 들판처럼 적적하고 허전하다. 90. 눈빛 맞추고 말이라도 나눌 상대가 없어서 더 그렇다. 90. 이제 막 저절됐다는데 벌써 귀가 새모꼴로 쪼은 것은 숙항아지였다. 90. 백설처럼 흰 털이 나서 녀석의 눈빛이 더 또록또록하게 보였다. 90. 습비치 종류라서 다 살아도 많이 먹지 않고 똥도 적게 싼다고 했다. 90. 그러니까 집에서 동무삼아 키우기에 딱 좋다며 90. 최병호는 자랑이 길었다. 90. 최병호가 가고 난 뒤에 조이루는 사과 상자를 대충 손질하여 강아지 집을 만들었다. 91. 예쁜 목걸이와 개수를 사서 걸어주며 이름을 동동이라고 지었다. 91. 동동아 하고 부르면 녀석이 동동 그리며 뛰어오는 게 여간 귀엽지 않았다. 91. 조이루는 대문간을 드나들 때마다 91. 동동이를 쓰다듬어 주었으며 동네 식당에서 돼지갈비나 족발 뼈다귀도 얻어 주었다. 91. 경로당에 있다가도 동동이가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곤 했다. 91. 서너 달 동안 흠뻑 정이던 어느 날 연희와 유민희가 왔다. 91. 그런데 연희가 기침을 많이 했다. 91. 조이루는 깜짝 놀랐다. 91. 연희는 옛날부터 호흡기가 약하지 않았던가. 91. 조이루는 자신의 부주의를 깨닫고 강아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91. 하지만 연희가 반대했다. 91. 지금 이 기침은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서 그래야. 91. 우리 집에서도 기침했으니까 동동이랑은 상관없습니다. 91. 그러고 제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잖아야. 91. 어쨌든 강아지는 안 되겠네. 91. 아버지가 네 생각을 깜빡 까먹었네. 91. 하지만 연희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91. 아버지의 허선함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는 동동이의 재롱이 필요하다고 했다. 92. 그리고 동동이는 매일 털을 빗겨주고 가끔 목욕을 시켜주면 된다고 했다. 92. 조이루는 간혹 오는 딸의 호흡기를 걱정했고 연희는 매일 느낄 아버지의 외로움이 안타까웠다. 93. 이러니 저러니 입실험 끝에 조이루는 연희에게 또 한 번 항복하고 말았다. 94. 대신에 강아지 털이 집에 남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썼다. 95. 집은 전보다 더 깨끗해졌다. 93. 66이 된 조이루는 요즘 부쩍 안의 생각이 많이 난다. 94. 어쩐지 식욕도 없고 가슴에는 큰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다. 95. 가끔 만나는 최병호가 그래도 반갑고 동동이와 산책하는 일이 그나마 기다려지는 일이었다. 95. 산책을 마친 조이루는 내일이 어머니 길이라서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96. 빗자루와 걸레로 온 집안을 반질반질하게 청소했다. 96. 이튿날 어머니 길에는 날씨가 참 좋았다. 97. 꽃샘 추위가 만만찮은 음력 2월인데도 마치 봄처럼 따뜻했다. 97. 조이루는 퇴마루에 앉아서 생전의 어머니 모습을 회상했다. 97. 참 어질고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98. 도토리묵을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 산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 99. 입은 무겁지만 가슴이 따뜻하신 어머니, 비녀꽃은 모습이 단하했던 어머니. 99. 문득 그리움의 시간이 멈춘 것은 큰 며느리가 왔기 때문이다. 99. 이어서 딸들과 작은 며느리까지 온 것은 저녁 낮을이 다 되어서였다. 99. 남자들, 그러니까 두 아들과 사위들은 일을 마쳐야 오니 항상 소금씩 넣었다. 99. 조이루는 손자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99. 아버님, 진지 잡수이소. 99. 방문 밖에서 큰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였다. 99. 거실로 나가보니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99. 조이루는 경희가 따로 해주는 술을 한 잔 마셨다. 99.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술이 마지막 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99. 큰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던 잉어회를 준비해왔다. 99. 조이루는 잉어회를 맛있게 먹고 매운탕과 밥도 배불리 먹었다. 99.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두어 시간이 지나자 조이루는 화장실을 떠나들기 시작했다. 99. 마침 도착한 두 아들이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조이루는 곧 낫는다며 좀 쉬겠다고 했다. 99. 화장실을 여러 차례 들락거리던 조이루는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99. 식구들은 좀 주무시면 낫겠지 하며 자손들끼리 할머니 제사를 모셨다. 99. 제사 후에 모두들 내일의 일 때문에 돌아가야 했다. 99. 상규는 아내에게 당부했다. 99.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니 내일 아침에 죽을 끓여드리고 설사가 계속되면 병원에 모시고 가소. 99. 며칠 걸리더라도 완전히 회복하신 걸 보고 집에 오소. 99. 그렇게 그날 밤은 끝이 났다. 99. 이튿날 아침에 큰며느리가 죽을 끓여 올라가니 조이루는 조금 있다가 먹는다. 99. 다른 볼일 보라고 했다. 99. 한참 후 점심때도 주간 숟가락 뜨지 않았다. 99. 큰며느리는 걸어서 5분 걸린 작은 집에 간장어들어 잠시 갔다. 99. 거기서 숙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돌아왔는데 99. 시아버지 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99. 다시 죽을 데워 시아버지를 깨웠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99. 조이루는 한 명의 자손도 임종하지 못하는 시간에 조용히 하늘 문으로 들어갔다. 99. 연희는 올케어의 연락을 받고 진정으로 달려갔다. 99. 아직도 아버지의 손에는 온기가 남아있었다. 99.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99. 얼굴은 아주 편안해 보였다. 99. 그냥 잠결에 떠난 것이다. 99. 연희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 99. 잠시 후 정신을 되찾은 연희는 언니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사태를 재확인했다. 99. 그때부터 연희는 꼬박 사흘 동안 아무 음식도 입에 넣지 못했다. 99. 울다가 쓰러지고 깨어나면 또 울었다. 99. 연희는 아버지 생전에 효도하지 못하고 쏙 썩여들인 것만 떠올랐다. 99. 막내의 건강을 밤낮 주야 걱정하시던 아버지. 99. 좋다는 약을 다 구해 주시던 아버지. 99. 반대하시던 결혼을 끝내 고집대로 해버린 불효까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99. 불쌍한 아버지. 99. 자식들 편하라고 할머니와 기일까지 맞추어 떠나신 아버지. 99. 육남의 내외에 열두 명이 있으나 단 한 명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떠나시는 먼 길. 99. 연희는 북밭에 오르는 소름에 온몸을 떨었다. 99. 평생 흘릴 눈물을 사흘 동안에 다 쏟았을 것이다. 99. 연희는 상례식을 마치고 집에 오는 그날부터 극심한 환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100. 온 집안에 아버지가 보이는 거였다. 100. 방, 거실, 주방은 물론이고 화장실에까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100. 남편에게 무서움을 호소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100. 오히려 헛소리하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다. 100. 너무 무서웠다. 꿈에도 나타났다. 100. 아버지, 엄마한테 가해소. 100. 인자 여기 오지 마해소. 100. 하지만 조희루는 말없이 연희의 손만 잡았다. 100. 눈빛으로는 맞지. 100. 연희 네가 제일 걱정이 돼. 100. 우리 막내, 아버지도 없이 우째 살겠노? 하는 듯 했다. 100.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100. 온몸에 비오듯이 땀이 흘렀다. 100. 두어 달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얼굴이 많이 상했다. 100. 연희는 큰언니에게 이 일을 말했고, 100. 경희는 전화로 민간 비방을 가르쳐 주었다. 100. 집의 구석구석에 팥을 한 움큼씩 놓아두래. 100. 그라면 괜찮을끼다. 100. 연희는 그날 당장 큰언니의 말대로 했다. 100.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결이 되었다. 100. 연희는 이제야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믿었다. 100.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100. 그 후에도 넉 달 동안이나 밥을 먹기가 어려웠다. 100. 목에 뭐가 꽉 끓인 것처럼 도저히 먹지를 못했다. 100. 억지로 조금이라도 먹으면 올려내기가 바빴다. 100. 그런데 이런 고통은 연희만 겪는 게 아니었다. 100. 한동안 관심도 두지 않았던 동동이에게도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100. 동동이는 주인이 안 보이자 밥이든 사료든 심지어 소고기도 먹지 않았다. 100. 그렇게도 탐스럽던 동동이의 모습이 거칠해졌다. 100. 털도 많이 뭉치고 빠져서 보기에 흉했다. 100. 어느 날 연희는 동동이를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집 근처 영천함에 갔다. 100. 동동이는 밖에 두고 혼자 법당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108배를 했다. 100.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비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했다. 100. 법당에서 나올 때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100. 연희는 매일 한 번씩 꼬박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했다. 100.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기도했다. 100.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100. 식욕이 되살아나고 몸에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이다. 100. 얼굴색도 좋아졌다. 100. 뿐만 아니라 동동이도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100. 새하얀 털빛이 다시 살아났고 활기도 넘쳤다. 100. 연희는 동동이를 데리고 절 뒷길로 걸었다. 100. 동동이는 이름처럼 동동거리며 짧은 다리를 바삐 움직였다. 100. 연희는 상황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 부처님의 가피인지 혹은 아버지의 보살핌인지를 몰랐다. 100. 어찌 생각하면 그동안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초관하는 동안에 100. 마음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은 결과인 것도 같다. 100. 어쨌거나 연희와 동동이는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100. 그리고 주지선임과 상의하여 동동이는 절에서 키우기로 했으며 100. 연희는 영천함에 유민이와 자주 다녔다. 25. 추석에 육남매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산교가 입을 열었다.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아버지 어머의 산소를 이장하라 카네. 각 중에 와그라노. 경희가 묻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지금의 산소는 조이루가 생전에 자식들의 성묘 고생을 줄여주겠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위치에 옮겨놓은 것이다. 아내의 산소가 너무 멀고 험한 곳이라서 용포동으로 이장하면서 겸해서 자신의 가묘까지 미리 만들어 두었다. 그 덕택에 자식들이 아주 수월하게 장례를 마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용포동에 구치소가 들어선다고 이런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산교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명원 스님과 상의했다. 그 결과 이장보다는 수목장을 권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의 이장이지만 어머니는 두 번째의 이장이라서 회로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형제들은 선산에 수목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를 잡아서 할아버지 산소 아래의 왕 소나무 밑에 모셨다. 조이루의 장례식날처럼 오늘도 날씨가 쾌청하다. 그런데 작은아버지 조일도가 화를 내면서 울어댔다. 자식이 여섯이나 있는데 무덤도 없이 소나무 밑에 버리냐고 큰 소리로 따졌다. 경희와 산교가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아무리 설명해도 수그러들지 않는 땡고집이었다. 그때까지 말이 없던 연희가 작은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작은아버지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작은아버지의 마음이나 저희들의 편리성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예. 아버지 엄마가 편하시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마음을 모았으니 부모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만약 수목장이 해롭다면 형제 중에 누구라도 반대했겠지예. 작은아버지도 저희들의 일치된 마음을 이해해 주이소. 네. 조일도는 말이 없었다. 그냥 물끄러미 연희를 바라보더니 불쑥 물었다. 막내 니는 요새 안 아프나 너희 아버지는 평생 니 걱정만 했다 아이가. 예 건강합니다. 이제 작은아버지만 이해해 주시면 다 좋아집니다. 연희는 부드러운 얼굴로 작은아버지를 설득했다. 조일도는 어색하게 입맛만 다시고 먼 산에서 구구되는 비둘기가 대답을 대신했다. 황혼 연애 지연이 구민성 1. 토요일 오후의 일이다. 어머니 주용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관에 들어서던 성순조는 명아의 너다듬는 물음에 뜨끔했다. 아,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어머니 폰으로 여섯 번이나 전화가 왔었어요. 순간 성순조는 아차 싶었다. 집 근처 마트에 갈 땐 종종 전화기를 두고 가는 버릇이 있다. 식탁이든 문갑이든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것은 혼자 살면서 생긴 버릇 중의 하나다. 전화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카톡의 내용이다. 남녀가 나누는 솔직한 사랑의 대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명아는 혹시 카톡도 보았니? 에이, 어머니 저 그렇게 몰상식한 아들 아닌데요? 성순조는 명아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명아는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 어제 저녁에 집에 왔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마트에 다녀오겠다는 어머니의 메모가 식탁에 있었던 것이다. 명아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냉장고 위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진동음이 들렸다. 명아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성순조 여사님, 포우님. 상대방은 이쪽의 목소리를 듣고 끊어버렸다. 가만히 보니 여섯 번이나 부재중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깐 샤워하는 동안에 연속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전화를 했다면 아주 급하거나 중요한 용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명아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성순조는 삼계탕 재료와 반찬거리를 냉장고에 넣으며 명아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연하게 탔어요. 명아는 제 형과는 달리 잔정표현이 많고 곰살맞은 편이다. 특히 무슨 부탁이 있거나 주제를 갖고 말을 걸어올 때는 마실거리를 항상 준비한다. 성순조는 아들의 습성을 알기에 약간 긴장이 되었다. 어머니, 주영준 씨가 누구예요? 어, 응, 그냥 좀 아는 사람인데. 그냥 좀 아는 사람이 10분 동안에 여섯 번이나 전화를 해요. 아니, 근데 얘가 왜 남의 사생활을 꼬치꼬치 파고되느냐 그 말씀이죠? 명아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눈은 어머니를 살폈다. 이것도 그의 버릇이다. 그래, 왜 그런 걸 파고들어? 궁금하니까요. 아들로서 걱정도 되고 또... 알았어. 그 사람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동상생이야. 그러나 차분한 말과는 달리 가슴이 저릿했다. 처음 데이터 신청받던 날의 떨림은 얼마나 컸던가. 산에서 마신 와인 한 모금, 나뭇잎 마술 이벤트와 달콤한 입맞춤, 가슴을 울리던 쿵쾅 그림이 떠올랐다. 명아는 어머니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며 자세를 고쳐앉았다. 어머니는 거짓말하시면 금방 표가 나요. 제가 30년 이상 관찰한 결론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어머니, 저에게는 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 벌써 32살이잖아요. 명아는 어쩐지 약간 우쭈란 기분이 들었고 성순조는 입이 말랐다. 글쎄 그... 뭐... 자꾸 전화를 하네, 그 사람이. 어머니는 싫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해요? 아니, 그 뭐... 그렇다기보다는... 됐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보겠어요. 모자 간의 어색한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나고 명아는 이튿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갔다. 2. 성순조는 주용준에게 전화했다. 밤마다 카톡과 통화를 계속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르지 않았다. 그만큼 말이 잘 통하고 즐거웠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순천만 정원에 꼭 구경을 갔다. 무르익은 봄이라 예쁜 꽃들이 만발했다. 한참 즐겁게 구경하던 두 사람은 놀부 식당에 들어갔다. 평일이면서 점심이 조금 지나서인지 식당 안은 비교적 조용했다. 꼬막 정식을 시켜 맛있게 먹던 주용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성순조가 물었다. 왜? 뭐 나쁜 거 씹었어? 아, 아니. 그냥 신경 쓰지 마. 주용준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순조의 어깨 뒤로 보이는 남자에게 계속 마음이 쓰였다. 건너편 먼 테이블에 앉아 이쪽으로 보는 남자는 욕쟁이 오윤근이다. 짙은 선글라스와 초록색 모자를 썼지만 풍겨오는 분위기는 그가 틀림없다. 잠시 후에 그는 주용준을 바라보며 여체의 곡선미를 상징하는 콜라병 모양을 양손으로 그려보였다. 빠른 속도로 그린 다음에 혀를 날름내기도 했다. 예순놈은 초로의 사내가 저렇게 천박한 행동을 하다니 하지만 주용준은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오윤근은 60년 지기 배꼽 친구로서 무척 별난 사람이다. 우선 그는 입이 걸다. 한 문장에 욕설이 한 번 이상씩은 꼭 들어간다. 그에게 시옷은 양념이고 지옷은 악세서리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 말이 거칠고 몸동작이 큰 것은 남들이 얕잡아 볼까 싶어 강한 척하는 무기였다. 그런 보색 같은 버럿은 환갑진갑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는다. 아니 고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다. 자기 입을 걸레라고 스스로 말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양기가 입에만 남았다고 했다. 중학교 때는 항상 오른쪽 주먹이나 손목에 붕대를 감고 다녔다. 왼쪽 어깨를 위로 치켜올리고 껌을 소리내어 딱딱 씹었다.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암리와 송곳니 사이로 짐을 찍찍 뱉기도 했다. 신기한 것은 그가 남과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였다. 또 더 신기한 것은 아무도 그를 겁내지 않는 거였다. 나팔바지로 길거리를 쓸고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복의 맨 위쪽 단추 하나를 채우지 않고 다녔다. 특히나 3년 동안 한 번도 교련 선생에게 안 걸린 것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위대한 업적이다. 그는 눈치와 손놀림이 귀신처럼 빨랐다. 그렇게 끌렁한 그를 주영준이 싫어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다. 불량스러운 그의 오버액션은 일종의 자위수단이었고 실제로는 여리고 속정이 많은 친구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남 먼저 돕는다. 욕을 해서 그렇지 규칙도 잘 지키는 편이다. 두 달 전에는 머리가 허연 그가 역 대기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구두칼로 껌딱지를 떼고 있었다. 어 자네 윤건이 아닌가? 거기서 뭐해? 주영준이 놀란 눈빛으로 말을 거니 그는 독서를 쏟아냈다. 아니 어떤 놈들이 껌딱지를 버렸어 말이야. 이거 버린 놈들 잡아서 조져야 돼. 껌딱지 같은 놈들. 몰래 껌버린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잡아? 아니 지금이 CCTV 있잖아. 그거 보면 다 나와. 마음만 먹으면 전국적으로 다 잡을 수 있다고. 잡아서 콩밥을 먹여? 어 콩밥도 먹이고 벌금도 왕창 때리고 제 손으로 껌딱지 떻어서 5분 동안 씹도록 하면 싹 꽂혀져. 국회 의원들이 그런 법도 안 만들고 뭐해? 등신 새끼들. 좋은 일을 하면서도 흠한 말을 해대는 그는 확실히 괴짜다. 3. 순천만에서 돌아온 오윤근이 이튿날 주영준에게 좀 보자고 했다. 두 사람은 중국집에서 간짜장을 시켰다. 어이 주선생 어제 순천에서 그림 좋던데 그 여잔 누구야? 어 응 그냥 조금 아는 사람. 그렇지 아는 사람이겠지. 그럼 모르는 년이랑 밥 처먹는 놈이 어디 있겠어? 야 너 말 좀 가려서 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그래? 주영준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하자. 오윤근은 거수경례를 척 붙였다.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장난처럼 보였다. 그래 상처한 지 1년도 안 된 남자를 유혹하는 여는 어 그 여인은 누구지? 주선생 별세한 자네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어? 오윤근이 따내는 진지한 눈빛처럼 물었다. 주영준도 그런 오윤근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우리 집사람 지금 집에 없어. 1년 전부터. 잠깐 대화는 끊어졌다. 짜장면 먹기에만 집중하던 오윤근이 뚜벅 물었다. 그 여자와는 어떤 관계야? 순천까지 여행을 갔다면 단순히 아는 사이는 아닐 텐데.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영준은 송판에 못을 박듯이 명료하게 대답했다. 이야 주선생 대단하네.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오란다더니. 왜? 배우자 있는 사람들도 바람피우는데 싱글끼리는 사랑하면 안 되나? 싱글끼리? 여자가 독신주의? 아니면 이혼녀? 사별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아. 그럼 자네 아이들은 그 여자 알고 있어? 오윤근은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가 지금 애들 허락받고 연애해야 하나? 아니 허락이라기보다. 그 뭐냐. 말이 떠오르지 않네. 지금이. 그럼 애들에게 보고라도 하고 여자 만날까? 주영준이 예상외로 퉁명스럽게 말하자. 오윤근은 식탁 위에 파리를 잡느라고 두 손바닥을 잽싸게 마주쳤다. 말문은 막혔지만 파리는 잡았다. 역시 오윤근은 순발력이 빠르다. 물티슈로 손바닥을 닦으며 오윤근이 말을 바꿨다. 어, 그 뭐냐. 안 그래도 자네 외로울까 싶어 내가 괜찮은 여자친구라도 하나 소개해줄까 했는데. 노 땡큐. 내 친구는 내가 만들 수 있어. 주영준이 무자르듯이 말했다. 그럼 나중이라도 여자가 필요하면 말해. 자네라면 짜장면 안 사줘도 특별히 생각하지. 오윤근은 중간에 말을 멈추며 주영준아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됐어. 어제 그 사람이 내 마지막 여자야. 어메, 그 정도야? 끝까지 간다는 거야? 심각한 사랑병이네. 오윤근이 어깨를 들썩 올리며 두 손바닥은 위로 향했지만 좀 어색했다. 그래, 난 지금 사랑병에 걸렸어. 진짜 사랑하거든. 어이, 그러지 말고 대충 즐기다가 실증나면 바꿔. 세상에 여자는 많아. 절반이 여자잖아. 오윤근이 티슈로 입가를 닦으며 빈정거렸다. 이봐, 윤근이. 내가 자네 같은 줄 알았어. 뭐, 내가 어쨌다고 그래? 아무 여자나 기웃거리고 심심하면 갈아치우잖아. 난 그런진 못해.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그래, 너 잘났어. 진실한 사랑 실크대봐. 젠장, 난 말이야. 여자란 소모품이라고 생각해. 소모품 아니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격체야. 어이, 도덕군자님. 넌 진실하게 사랑하지만 난 화끈하게 즐기는 거야. 그게 우리 차이야, 씨팔. 주영주는 오윤근의 입에 쌍말이 걸리면 대화가 싫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그래, 짜장면 얻어 먹었으니 소모는 안 낼게. 자네 아이들에게도 비밀로 해주지. 됐어? 중식당에서 나온 그들은 길 건너편의 커피숨으로 옮겼다. 아메리카노 커피가 자장면 값과 비슷하다면서 툴툴 대던 오윤근이 말머리를 돌렸다.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그 여자랑 진짜 언제까지 갈 거야? 열심히 연애 중인 사람에게 끝을 왜 물어? 내가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란 거 그 정말이 어떨지 궁금했어 말이야.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기 전까지야. 왜? 그 여자 바람기 많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생기면 내가 비켜주는 게 좋지. 아이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랑하면서 왜 비켜? 자네가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 원래 그런가? 나는 그녀에게 2분의 1이 되기는 싫어. 삼각관계는 절대 안 돼. All or nothing이야.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전부 혹은 제로라는 뜻이야? 오윤근은 모처럼 아는 영어가 나와 약간 상기되었다. 맞아. Only one. 원이 아니면 차라리 제로를 택할 거야. 이야, 주선생 생각보다 깔끔하구먼. 그게 깔끔인지는 몰라도 내 솔직한 마음이야. 아니, 나는 애인이 둘이라도 괜찮던데 마누라까지 셋이라서 좀 바쁘긴 하지만. 자네 부인은 자신이 셋 중에 하나란 걸 알아? 당연히 모르겠지. 모르게 하는 게 기술이잖아. 오윤근이 어자를 뒤로 젖히며 대답했다. 난 아니야. 내가 먹는 밥그릇에 남의 숟가락 들어오면 싫다고. 주영준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오윤근은 너물너물 웃었다. 4. 명아가 돌아가고 2주 후에 큰아들 종아가 집에 왔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더니 뭘? 명아한테 들었는데요. 그 남자분 말이에요. 잠깐, 종아야. 엄마가 남자친구 만나는 거 그렇게도 싫어? 그분은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그냥 친구가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이야. 그게 왜? 성순조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종아의 대답을 기다렸다. 전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맞아, 나도 상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마는 평생 내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어. 헤어지는 날까지 남편에게만 집중했다고. 그러면 왜? 그런데 지금 내 아버지는 하늘로 가셨잖아. 엄마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어. 내색은 안 했지만 겨울철 빈 들판처럼 황량한 나날이었어.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언제부터 아셨어요? 물론 학교 동창이라서 50년 가까이 되었지만 따로 이야기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어요? 말 떨어지자 질문이 재빨리 들어오는 것을 보니 유능한 수사관처럼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다. 성순조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남편이 떠난 후 모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식사와 수면은 엉망으로 뒤틀렸고 실어증 환자처럼 말이 없어졌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정도로 지물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든 콩나물처럼 흔어져 끓일 때 동창생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우연히 주영준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의 글은 매력적이었다. 간결하고 쉬우면서도 주제가 분명했다. 독특한 반전으로 울림이 컸다. 성순조는 차츰 그의 글에 끌려 1대1 카톡을 시작했다. 댓글은 대부분 밝고 재미있게 달아주었다. 주영준의 짧은 시에 예쁜 그림도 입혀주었다. 그렇게 시와 그림이 몇 차례 오가며 상대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싹이 텄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남편이 하늘로 떠나고 두 아들도 서울로 갔다. 남자들 셋이 시끌시끌하던 활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여자 혼자 댕그라니 남으니 황량하기만 했다. 퇴근해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소름돋게 싫었고 침묵의 시간이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 정막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준 것이 스마트폰이었다. 마음 통하는 몇몇 친구들의 안보 전화가 고마웠고 특히 주영준의 글은 읽을수록 좋았다. 5. 그 해 여름 주영준의 아내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녀는 십 년 가까이 암투병을 해서 모척 지쳤지만 큰 고통은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하늘문을 열었다. 성순조가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본 주영준은 방금 쓰러질 사람처럼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며칠 후 성순조는 카톡을 보냈다. 내 코도 석잔데 네가 더 걱정이다. 주영준은 이 쉽고 짧은 글을 몇 번이나 읽으며 큰 위안을 얻었다. 배우자를 먼저 사별한 성순조는 주영준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다. 연민과 위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서로를 찾고 기다리는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도 했다.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카톡으로 시와 그림과 사진이 오가며 퇴근 후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졌다. 스마트폰은 소통의 수단으로 최고였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래서요? 어머니의 러브스토리가 감동적이네요. 종아가 나무토막 던지듯이 불쑥 말했다. 그것이 아버지를 배신해도 되는 명분인가요? 종아는 약간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배신이라고? 예, 종아야, 너 말이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엔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종아의 빠른 말에 성순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어떡하실 거죠? 결혼하실 건가요? 결혼이라니 무슨 그런 말을 난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안 하신다고요? 그래, 안 해. 다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랑만 할 거야. 어떡해요? 종아가 뚱한 눈빛으로 물었다. 뭐 서로 생각하고 전화하고 시와 그림 나누고 그 정도예요? 가끔 등산도 하고 식사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야 어디 행복하겠어요? 물론이지. 행복은 함께 사는 것보다 떨어서 살면서 그리워하는 시간에서도 찾을 수 있어. 그래도 결혼해야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죠. 아니야, 결혼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건 그렇지만 또 나에게는 너희 형제가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자녀들이 있어. 괜히 재혼해서 이복 형제니 제사 문제 따위로 복잡해지는 건 싫어. 그런 건 황혼 연인들에게 성가신 걸림돌이야. 종아는 모처럼 동의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님 그분과 언제까지 사랑하실 건가요? 끝은 생각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 경우에는 내가 끝낼 거야. 한 가지 경우라면? 그건 내 아버지가 되살아오면 내가 그를 떠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세요? 궤변 같지만 내 진심이야? 6. 할머니 매기탕집은 저녁인데도 조용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어디가 그렇게도 좋아? 오윤근의 뜬금없는 질문에 조용주는 즉답을 피했다. 돈이 많아? 잠자리 매너가 좋아? 뭐 예쁘기는 하더라만 그런 거 아니야. 난 너랑 달라. 또 나와 다르다네? 더그랄. 사람을 어찌 보고? 아 미안해. 오해하지 말고. 좋아. 내가 이해할 테니 대신 그 여자를 간단히 소개해봐. 음, 뭐랄까? 따로 있으면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가슴 덥고, 보내면 이내 그립더라. 뭐, 그 정도로 할까? 아이고, 시를 쓰시네. 그럼 함께 여행하면 어떻고? 막 뜨거워져? 조용주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 맞는 상대와 여행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배우자 있는 너희들도 몰래 다니는데, 우린 거짓말할 배우자도 없잖아? 흥, 골키퍼 없어서 좋겠네, 젠장. 그때였다. 오윤근의 어깨를 툭 치며 웃는 사람은 이봉규였다. 그는 시청 총무가상으로 정년퇴직한 이후로 여기저기 남간습이나 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로는 모처럼의 달콤한 휴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겨워서 주리를 틀며 지낸다. 이야, 오 사장, 오랜만인데? 어, 이쪽은 주용준이지? 이야, 이거 얼마 만인가? 이봉규는 개모임을 마치고 나가다가 구석쪽에 앉은 두 사람을 본 것이다. 그는 다른 일행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가 싶더니 아예 여기에 합석을 했다. 술잔을 나눌 수만 있다면 원수라도 마주 앉을 사람이다. 그의 별명은 개뿔이다. 걸피다면 개뿔을 말의 앞이나 뒤에 걸친다. 습관이 굳어져서인지 심지어 시장실에 결제받으러 가서도 그랬다. 총무 과장님, 금년의 재난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 선배이기도 한 시장의 질문에 그가 답했다. 개뿔이나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하여간 그런 막무가내가 합석했으니 자리는 이내 어수선해졌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어? 응, 용준이 이 친구 사랑이야기야. 이봉규가 생각없이 던진 질문에 오윤근이 대책없이 실토해버렸다. 개뿔, 사랑은 무슨, 이 나이에.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품위도 없고 체면도 없었다. 화재의 중심인 주영주는 약간 졸았고 두 술꾼은 죽이 맞아 떠들어댔다. 소주 석잔에 취기가 오른 주영주는 잠도 깨울 겸 화장실에 갔다. 고양이 세수를 할 때 카톡 음이 울렸다. 성순조였다. 뭐해? 응, 친구들이랑 술집에 있어.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무슨 술집이야? 바로 그 순간 언제 왔는지 이봉규가 휴대폰을 휙 낚아챘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돋보기가 없어서 그런지 멀리 떼고 뜨듬뜨듬 읽었다. 이야, 이리네. 가만 좀 있어봐. 조금만 읽어보게. 마침내 두 남자는 실험처럼 엉켰다. 밀고 당기고 하다가 주영준이 이봉규의 가슴을 떠밀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이미 술에 취한 이봉규는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졌다. 세면대의 뒷머리를 부딪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쓰러졌다. 몸을 약간 뒤틀더니 축 늘어졌다. 이번에는 깨뿔 소리도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조영준은 휴대폰만 주워들고 뒷문으로 나왔다. 주차장까지 뛰어가면서는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차를 몰고 가면서 온몸에 땀이 팥죽처럼 흘렸다. 죽었을까? 무서움과 막막함이 엄섭했다. 눈물과 땀 때문에 운전도 어려웠다. 인적이 드문 강변에 차를 댔다. 잠깐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경찰차가 매기탕집 방향으로 급히 달려갔다. 조영준은 입이 바싹 말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에는 오윤근의 이름이 떴다. 받지 않았다. 바로 이어서 성순조의 카톡이 왔다. 어디야?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지금은 안 돼. 왜? 바빠? 일이 좀 생겼어. 무슨 일? 비밀이야? 조영준은 카톡이 답답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순조 씨, 나 지금 일이 좀 생겼어.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응, 저... 안 되겠어. 잠깐 만나. 7. 성순조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택시로 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나, 이 땀 좀 봐. 놀라는 성순조에게 조영준은 더듬그리며 말했다. 덜덜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다하던 성순조는 의외로 침착했다. 살인사건이라고 예단했지만 크게 흔들리는 눈치는 아니었다. 용준 씨, 마음 크게 먹고 자수해. 자수하라고? 안 돼. 차라리 외국으로 도망가면... 외국의 여행이라면 몰라도 도망다니면 매일매일 피가 마를 거야. 그래도 자수하면... 그래, 자수하면 벌이 좀 적을 거야.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니까 과실치사가 될 거야. 더구나 용준 씨는 초범인데다 성실하게 살았으니 정상참작이 될 거야. 내가 감옥에 가면 날 떠날 거지. 조영준은 힘없이 말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배신과 이별의 아픔을 몇 번이나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무슨 소리야. 떠나긴 누가 떠난다고 그래. 아니야, 떠날 거야. 그리고... 그리고 떠나도 괜찮아. 감옥살이 하는 놈 기다릴 필요 없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떠나더라도 네가 출감하면 허락받고 떠날 거야. 알아? 성순조는 조영준의 떨리는 어깨를 썰어 주었다. 아니, 나 없을 때 떠나도록 해. 나는 이제 희망도 없잖아. 아니야, 희망은 있어. 한실라도 빨리 자수하면 희망이 있어. 확신에 찬 성순조의 눈이 빛났다. 내 확신으로 이 남자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눈빛 같았다. 그때 조영준의 휴대폰에서 카톡음이 울렸다. 오윤근이 보낸 것이다. 조영준아, 봉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빨리 연락해라. 아, 조영준의 입에서는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봉규, 봉규가 안 죽었어. 치료받는 중이래. 아, 하나님. 정말 천만다행이야. 지금 당장 자수해. 우선 전화로. 조영준은 전화로 먼저 자수하고 경찰서로 차를 몰았다. 8. 성순조는 남편의 후배였던 신경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법적 문제와 도의적 문제를 다 처리하느라고 피곤했지만 옥중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견뎠다. 면회 가는 날 아침에 머리 손질을 할 때였다. 낯선 사람의 전화가 왔다. 아파트 앞 커피점에서 만난 건장한 젊은이는 조영준의 아들 주영우였다. 그는 성순조에게 꾸벅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버지에게 다 들었으며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저 외람되지만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진 정말 선량하시고. 됐어요 아드님. 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말아요. 합의금과 경비도 많이. 그것도 어른들이 알아서 해요. 누나들이랑 면회나 자주 가세요. 주영우는 성순조의 단아한 이마와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몬덕 생각했다. 이런 분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푹 빠졌구나. 그 깐깐한 양반이. 주영우는 어제 만났던 오윤근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아무리 효자효녀라도 자식들이 못하는 효도가 있지.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죄허식 느끼지 말고 아버지의 황혼 연애를 덮어주게. 전하의 걸레라도 친구 아들에게는 쌍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분은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아버지 친구일 것입니다. 주영우는 그렇게 말해놓고 뿌듯했다. 남쪽 하늘의 하얀 다리 엄마 철을 묶고 있었다. 주영준의 사건은 비교적 수월하게 종결되었다. 초범인 데다가 성실한 생활인이었고 피해자가 합의도 잘해주었고 게다가 자수까지 했으니 신변호사가 쉽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정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마무리되었다. 주영준은 나오자마자 오윤근과 함께 병원부터 찾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봉규를 보자 콧등이 시쿵해졌다. 이 과장 정말 미안하네. 개뿔 미안하기는. 아 살았으니 다행이지 뭐. 솔직한 말로 내가 죽었으면 난 귀신이 되어 널 죽였을 거야. 이봉균은 하얀 붕대 아래서도 밝아 보였다. 침대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오윤근이 나섰다. 원 이 상황에도 농담이 나오나 이 개뿔 친구야. 새 친구는 한바탕 웃다가 휴게실로 옮겨서 수다판을 이었다. 어이 개뿔. 자네 혈색 좋아졌구먼. 병원 체질인가? 정말 그렇네. 환자 얼굴 아닌 것 같네. 오윤근의 말에 주영준도 거들었다. 야 이제 개뿔 그만하고 솟불로 올리자. 근데 홍한 비결이 뭐야? 오윤근이 이봉규의 환자부 꽃깃을 바로 잡아주며 물었다. 개뿔. 비결은 무슨. 아 본래 내가 한입물 하잖아. 이런 떡을 알. 그게 아니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좋을 거야. 그렇지. 게다가 먹고 자는 시간이 규칙적이고 영양제 링거를 매일 맞는 것도 좋을 테고. 말을 마친 주영준이 송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저 이과상 이거 얼마 아니지만 과일값이나 좀 보태도록 하게. 개뿔. 과일값이 뭐야. 이미 합의금 위로금 다 받았잖아. 그래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 됐네. 과일이든 간식이든 감방보다 병원이 훨씬 나으니까 걱정 끊어. 이과상 정말 미안하네. 난 도망이나 치고. 글쎄 괜찮대도. 또 돈은 막말로 내가 자네보다 부자잖아. 재산세도 많고. 주영준은 갑자기 먹먹해졌다. 자주 만나지 못한 옛 친구인데도 속이 깊다. 이래서 사람들이 새 친구 사귄다고 옛 친구 잊지 마라 하는 모양이다. 이런 떡을 할 낙장불입도 몰라. 그 돈이 이리 줘. 내가 보관했다가 우리 개뿔이 퇴원하면 축하주 먹게. 새 남자가 낙장불입에 동의하며 빵 터졌을 때 카톡이 왔다. 성순조였다. 영준씨 국립대학 졸업 축하해. 저녁 사줄게. 나 올래? 고맙지만 본교 병원이야. 저녁은 내일 먹자. 주영준은 열게 웃으며 이봉교에게 폰을 끝내주었다. 카톡 볼래? 개뿔. 내가 미쳤어. 이봉교가 손사리를 크게 치자 오윤근이 배를 잡고 웃었다. 그들은 이런 가까운 소년들이다. 내가 느린 것처럼 오윤근이 배를 행운지πά셨고ós요.